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플리즌 블레이크 보셨나요? 형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자 유명한 건축가였던 동생 마이콜이 나섭니다. 그는 고의로 사고를 치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도와 함께 타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드라마 이야기는 중국이 1988년에 산시성에서 일어난 한 차례 타록 사건과 아주 그냥 흡사합니다. 네 심지어 그 드라마 작가가 그 타록 사건을 본따서 만들지 않았나 의심할 정도인데요. 그 실제 주인공은 이름이 왕엔칭입니다. 얘는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솜씨로 그냥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좋습니다. 왕엔칭은 감옥에서 모든 걸 설계하고 계획적으로 타록합니다.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16명이 목숨을 앗아간 악마 중의 악마였죠. 네 그리고 그 제일 하이라이트는 역시 타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희대의 재간둥이 왕엔칭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왕엔칭은 195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아주 그냥 평범하고도 평범한 공인 가족이었습니다. 이건 다른 범죄자들과 많이 다릅니다. 다른 범죄자들은 부모가 이혼했다던가 아니면 입에 풀칠할 것도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얘는 아니었죠. 왕엔칭은 키 176에 하는 일은 백수였습니다. 얘 성격이 그랬대요. 누구 밑에서 일하기를 그냥 딱 질색했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엔 다 그냥 구유기업이고 개인 장사 같은 건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안배하는 구유기업에 들어가야만 했는데 이 처음에 출근하면 다들 그냥 직원으로부터 시작해야 했죠. 그러니 그런 게 너무나도 싫어서 14살부터 도둑질을 했었다고 합니다. 얘는 남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냥 뭐나 자습하기를 잘했다고 합니다. 얘가 제일 처음에 자습한 거는 바로 무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술 그 혼자서 배울 수 있겠냐라고 하실 텐데요. 그때는 다 그랬죠. TV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대부분 애들이 그냥 소설에서 읽은 그대로 연습하거든요. 또 소설에서 무술 사진들 나오면 그대로 그냥 따라하곤 했죠. 네 이런 사진처럼 무술을 그림으로 배워주는 책들이 많았고 또 그걸 열심히 따라한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걸 짠짱이라고 하는데 모든 무술이 기본입니다. 이걸 한 시간을 해라면 몇 시간씩 하곤 했대요. 실제 왕랭칭 사진을 보면 몸매가 엄청 탄탄해 보이죠. 이런 사진 속 무술을 하루 이틀 그냥 대충 하면 소용없지만 정말로 그냥 끈기 있게 매일 하게 되면 그 체력과 민첩성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무술을 자습하고 좀도적으로 살아가던 그는 1978년에 19세 나이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네 바로 절도죄로 3년을 판결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젠 그 감옥에서 깊이 깊이 반성하고 새 삶을 준비할까요? 네 그럼 종일TV에 못 나왔겠죠. 그는 그 감옥 안을 그냥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즐기더래요. 맨날 혼자서 자습하고 좀도적 수줍밖에 안 됐던 그한테 처음으로 고수들과 접촉할 기회를 준 거였습니다. 그 주위에는 그 바닥에서 그냥 유명한 베테랑 도적들이 철학하니 앉아있는 거였습니다. 소년 팬이 인기 대스타한테 다가가는 것처럼 왕랭칭은 그냥 아주 공손하게 다가갑니다. 선생님 전에 강호에서 선생님의 명상을 그냥 많이 들었습니다. 제발 한숨만 가르쳐주세요. 그들은 이 나이도 어린 친구가 그냥 이토록 공손하게 나오니 이뻤겠죠. 하여 그한테 그냥 많은 기술들을 전수해 줍니다. 전에 제가 했던 스토리 중에 텐쉬랑 그냥 똑같죠. 잡도적이 큰 집 한번 다녀오더니 베테랑 도둑놈으로 됩니다. 3년 뒤에 감옥에서 나온 왕랭칭은 배웠던 솜씨를 한번 부려보니 역시 잘 먹혔습니다. 네 하지만 그 시대에는 보통 집에 돈이 없었죠. 다 그냥 가난했습니다. 연속 몇 명이 지갑을 털고 다른 집안도 털어보지만 쥐뿔도 없더랍니다. 아 이러면 아이되는데 이대로 이런 거짓을 그냥 100번 훔쳐도 거짓 신실을 못 벗어나겠다야 어디에 돈이 많지? 은행이긴 한데 문제는 은행은 도둑질은 안되고 강도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도는 예체질이 아니었답니다.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 방향을 하나 잡습니다. 바로 구유기업 단위의 금고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금고 안에 넣는 건 그냥 현금이 아니면 귀중한 물건이었으니 말입니다. 네 하지만 그 시대에는 금고가 귀했으니 구경해본 사람도 적었을 때죠. 얘가 지금껏 해온 건 그냥 자물쇠를 여는 방법밖에 몰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금고를 열 수 있을까요? 배워야겠죠. 어디서요? 책에서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걸 배워줄 수 있는 선생님도 없었겠죠. 그는 싼시성 도서관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책 속에 그냥 푹 빠져 있었답니다. 이 학교 다닐 때 맨날 그냥 잠만 자던 능마가 금고를 연구하는 책 앞에서는 그냥 낮과 밤이 없이 그냥 밥 먹는 시간도 까먹은 채 빠져들었답니다. 하지만 중국어로 된 책에서는 다 찾을 수 없으니 외국어 책에서 찾기 시작했답니다. 외국어 개뿔도 모르는 얘가 가능하냐고요? 딱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었죠. 얘는 영어사전을 곁에 척 두고 그 모든 구절을 그냥 한 단어 한 단어씩 번역하며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통해 상상을 하며 배웠다고 합니다. 이 열정을 좋은 그냥 대학 입시에 노력했더라면 북경 대학도 문제없겠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반년 동안 그냥 미친 듯이 노력한 결과 그는 외국 자료들에서 금고의 열쇠 구조를 장악하게 되었답니다. 아직은 정통한 단계는 아니고 핸드드릴로 그 금고 자물쇠 중심에 구멍을 하나 뚫고는 얇은 쇠꼬창으로 그 자물쇠를 안으로 여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초급 단계라고 합니다. 네 이론은 다 배웠으니 실습을 해야겠죠. 그 시기엔 금고가 귀했고 엄청 비쌌으니 중고를 사서 연습할 수도 없었답니다. 그는 직접 현장에서 실습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어 왕엔칭은 맞춤한 장소를 그냥 찾고 찾다가 한 목재 가공 공장이 공장 장시되어 있는 금고를 눈독 들입니다. 그리고는 새벽 2시까지 기다리고 그 공장 앞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왕엔칭은 아주 큰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 사방을 두리번거리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대문의 자물쇠를 그냥 손쉽게 열어버립니다. 그까지까지 식은 주먹기였죠. 하지만 문제는 금고였습니다. 금고의 그 자물쇠의 중심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두툼했었죠. 핸드들이로 그냥 엥 하고 뚫는데 그 소리가 그냥 너무도 어마어마했었죠. 다행히도 그가 선택한 목재 가공 공장은 그 주위에 민가가 없으니 할 수 있었답니다. 다른 곳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겠죠. 네 이어 요번권을 성공하고 600위엔을 도적질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역시 엄청난 돈이었죠. 요 달달한 게 좋긴 좋은데 이 방법으로는 다른 데를 털기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더 많은 책을 연구하여 또 다른 방법을 찾아 냅니다. 네 이 금고 자물쇠의 중심은 너무나도 두꺼우니 중심을 피해서 제일 가깝고 제일 얇은 곳에 아주 작은 굴멍을 뚫는답니다. 그리고는 쉐꼬챙이를 더욱 길게 하고 네 그리고 그 안으로 넣어서 그 감각만으로도 그 키를 딱 맞춰서 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는 뭐 훔칠 거 다 훔치고 초강력 접착제로 그 작은 구멍을 그냥 살짝 메우면 이 밖에서 봐서는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까지 됐답니다. 이런 기술을 장악한 사람은 그 시대에는 아마도 전 중국에 얘 혼자였을 겁니다. 그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을 습득한 왕앤칭은 그냥 막 날아다닙니다. 금고란 금고는 그냥 다 그냥 쥐도 새로 모르게 열어짓기니까 말이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기 마련입니다. 얘는 금고 여는 기술은 최고였지만 정찰 능력은 별로였죠. 얘가 아홉 번째의 금고를 그냥 딱 열었을 때 갑자기 매복했던 경찰들이 후대락 덮쳐듭니다. 때는 1982년 10월 22일이었습니다. 왕앤칭은 그때 지 기술만 믿고 그냥 한 개의 지역이 금고를 8개나 털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신고가 너무 잦아서 경찰들은 이 다음 타켓을 추측하여 매복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얘를 판결하느라고 검찰원에 가둬놨는데 거기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범죄조사 기록부에 안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안 나와 있는 건 검찰원에서 아주 사소한 실수를 저질러서 도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화장실 간다고 도망치든가 아니면 운송 도중에 주의하지 않은 틈을 타서 도망치는가 뭐 그랬겠죠. 네 뭐 이런 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럼 그렇게 도망치고는 한동안 그냥 조용하게 지냈답니다. 하지만 그 금고를 딸 때의 그 짜릿한 손막과 요 금고 아닌 물품을 확인할 때의 그 희열을 그냥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맨날 손이 근질근질해 나는 그는 에이 싼시성이 위험하면 성도로 가자! 라고 생각하고 성도로 떠났답니다. 이어 성도로 도착한 그는 또 금고들을 그냥 딱딱 열면서 요 재미를 쏠쏠하게 보고 있는데 1983년 8월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요 성도 찐뉴 호텔이 사무실 앞에 섭니다. 네 그리고는 자물쇼를 그냥 딱 하고 쉽게 열고 들어갑니다. 와 이 금고 이거 신상인데? 때깔 봐라! 야 장난 아니다야! 아니 또 뭘 좋은 걸 넣었길래 이리 좋은 금고를 준비했을까? 왕앤칭은 저절로 그냥 웃음집이 흔들흔들해하며 습관대로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요 신상이라 그런지 이 쇠꼬챙리로 자물쇠 중심부근까지 가는 건 쉽지 않았죠. 한참 동안 이 낑낑대면 겨우 열었는데 갑자기 문이 팡 하고 열리더니 경찰들이 들어와 잡습니다. 이어 왕앤칭은 그렇게 힘들겠다는 금고를 그냥 확인도 못한 채 쇠고랑이를 찹니다. 네 사실은 얘가 그 구멍을 딸 때부터 이 최신식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금고는 호텔 사장한테 이미 경보를 보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저번에처럼 운이 없었고 그대로 딱 잡혀서 산시성으로 수송됩니다. 네 그리고는 재판을 받게 됐는데 얘는 시기를 참으로 잘못 만났습니다. 그 시기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83년도 범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범죄와의 전쟁이 많고도 많았지만 83년도 입건은 그 중에서 제일 강력했대요. 그 시기에는 1위인을 도둑질하고도 총살 맞은 사람이 실제로 있었답니다. 왕앤칭 같은 죄는 100번 총살 당해도 할 말이 없었죠. 이때 이 왕앤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기게 되었을까요? 이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왕앤칭은 성도에서 작업하다가 요 최신식 도난 방지 금고를 몰라보고 그냥 깝치다가 잡혔습니다. 83년도 그 제일 엄격한 범죄와의 전쟁 시기였으며 또 전에 한번 검찰원에서 도망쳤잖아요. 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총살이었습니다. 그런 글을 재판하기 전에 먼저 허시 감옥에 잡아뒀답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왕앤칭은 이 풀이 싹 죽어서 감방에서 안내해준 호실에 들어가서 그냥 털썩 앉습니다. 에이 그렇게 자신이 배운 재주를 마음껏 부려도 못 보고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그 마음은 엄청 심란했겠죠. 네 하지만 이때 어이 누가 너보고 여기 앉으래 키가 180이 넘고 우람진 몸매를 가진 한 남자가 그를 향해 다가옵니다. 이어 왕앤칭의 다리를 확 걷어차며 안일어나? 라고 합니다. 왕앤칭은 그제야 멀뚱멀뚱해서 사방을 보니 이 호실에는 그를 포함해서 9명이나 있었답니다. 이어 그는 어 이 뚱땡이가 이 호실이 따요구나 라고 알아챕니다. 중국에서는 감옥안이 한 호실안이 짱을 따요 라고 부릅니다. 큰 기름이란 뜻이죠. 뭐나 좋은거 있으면 이 따요가 먼저 다 차지하고 심지어 옷도 밑에 애들이 다 빨아서 섬겼으며 얘 말 한마디면 그 감옥 안에서는 법이었죠. 네 그리고 두번째 등급은 쭉유라고 부르는데 중간 기름이란 뜻입니다. 쭉유는 한명이 아니고 여러명일 수 있으며 일정한 전투력이 있었으며 따요의 괴롭힘을 안당합니다. 쭉유는 생활에서 독립하고 다른 사람한테 서빙도 안하고 다른 사람들 보고 서빙해달라고도 못한답니다. 밥 먹을 때는 그나마 자신이 목숨 자신이 다 먹을 수 있었죠. 네 그리고 세번째이자 이 제일 최저 등급은 빠요입니다. 이건 땅바닥에 기름이란 뜻인데 보통 신입들이 전투력이 약하고 이 쥐뿔도 없는 애들이 됩니다. 빠요는 감옥 안에서 제일 더럽고 제일 힘든 일들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그냥 노예처럼 따요를 모셔야 했고 그렇게 또 모시다가 겁나게 얻어맞는 겁니다. 네 그리고는 지 밥그릇도 제대로 못 챙기고 먹을만한 건 또 따요한테 섬겨야만 했죠. 네 이러니까 감옥 안에서 그냥 따요 혼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맨날 배를 골아야만 했습니다. 전에 19살 때 감옥에 있었던 왕엔칭은 이 모든 걸 잘 알고 있었죠. 따요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긴 했는데 언짢았죠. 어차피 총살 당할 건데 뭐가 두렵겠나요. 왕엔칭은 따요를 째려봅니다. 어이 신입이 니 앉았다 일어나는 키 100개 실시 따요가 말하자 왕엔칭은 콧방귀를 기며 내 아야무니 뭐 어찌게 라고 대듭니다. 하지만 이때 따요가 손쓰기도 전에 곁에서 한 눈마가 그냥 불쑥 튀어나오며 왕엔칭을 향해 귀샤대기를 날립니다. 야 니 죽고 싶니? 누구를 보고 지금 두둥아내를 함부로 놀려! 네 이 가운데서 기어든 애는 우쌍씨라고 부릅니다. 얘는 키 175에 아주 그냥 우습꽝스럽게 생겼었답니다. 네 하지만 실제 사진은 없구요. 얘가 또 나중에 활력이 좀 있으니 그 기록부에 적힌 묘사대로 찾은 가상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과 조금 다른 점은 우쌍씨는 이렇게 웃기게 생겼고 또 대머리라고 합니다. 이 위쪽은 대머리인데 요 머리 주위에만 몇 카락이 좀 있었답니다. 상상 가시죠. 얘는 누구일까요? 얘가 바로 이 호시리 빤유입니다. 제일 하층 노예였죠. 얘는 맨날 괴롭힘을 당하며 살았었는데 이 신입이 들어오자 이 신입을 딛고 쭉 위로 좀 한번 올라서 보자 이거였습니다. 네 그러자면 귀샤대기 하나 같고는 안되겠죠. 그는 발차기까지 확 날렸는데 왕엔칭이 누굽니까? 아까는 방심하고 있었으니 당했지만 그 날아오는 발차기를 확 안고는 그냥 그대로 뒤로 확 던져버립니다. 이어 우쌍씨는 통나무처럼 그냥 푸둥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곁의 죄수들은 그 넘어지는 꼬라지를 보고 그냥 다들 하하하며 웃었답니다. 뭐 웃니? 쟤를 잡아라! 따유가 명명하니 그 옥시대에 있었던 죄수들은 그냥 우루하고 함께 달립니다. 이어 그 호시라는 그냥 뚝딱뚝딱하고 전쟁터가 됩니다. 한참을 그렇게 싸우더니 결과가 나옵니다. 감옥 안에 6명은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놈도 있었고 옷이 그냥 싹 찢어진 애도 있었답니다. 왕엔칭도 머리가 터져서 그냥 피가 줄줄 흘렀으며 숨을 필딱필딱하고 쉬고 있었답니다. 얘네는 서로 비긴 것 같았지만 왕엔칭은 1대 6이잖아요. 왕엔칭이 이겼다고 봐야겠죠. 이어 감옥 간수가 들어옵니다. 어이 왕엔칭아 이게 뭐냐다. 어? 니 머리통은 또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그렇게 됐소. 그 감옥 간수는 신입이 신고식인 걸 다 알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삐치기도 시끄러웠겠죠. 야 니 조심해라. 넘어져서 뒤지지 말고 총알을 받아야 될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는 사라집니다. 이어 그 감빵 호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야 정말 저거 괜찮대야. 우리랑 1대 6으로 붙어도 밀리지도 않고 또 간수한테 꽂아질도 안하고 좀 멋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얘네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유의 생각이 중요했죠. 자 저거 이제 싸움하는 거 보니까 겁나게 센데? 나랑 1대 1로 맞다에 붙으면 아마 내가 박살나겠다 야. 계속 이대로 갔다가 따유 자리로 빼앗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어 따유는 박수를 짝짝 치며 야 니 했다야 했다. 니 싸내구나. 내 지금부터 선포한다. 왕엔 칭이는 이제부터 우리 방 중요다. 누구도 건드리지 말라 들었니? 라고 외쳤답니다. 그 호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들 그냥 아무 의견 없이 존중했겠죠. 하지만 우쌍씨만 빼고요. 얘는 아 잠 못걸렸구나. 이거 혹 때려다가 하나 더 갖다 붙인 꼴이 됐는데 제발 제발 저는 따유는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는 그냥 속으로 빌고 또 빌었겠죠. 하지만 그 제발이 사람을 잡습니다. 며칠 안 지나 원래 따유는 재판을 받고 다른 감옥으로 이전되게 되었답니다. 따유가 사라지니 그 호실에 있던 죄수들은 다들 왕엔 칭을 따유로 모십니다. 얘가 주먹도 쐬고 사람 됨됨이도 좋았으니 말입니다. 이어 왕엔 칭은 다른 따유처럼 뭐 밑에 애들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호형호재하며 좋게 좋게 지냈고 다들 그냥 그를 끈끈하게 따랐다고 합니다. 보통 범죄조사 기록부에는 그 사형수를 나쁘게 표현할 때가 많은데 왕엔 칭은 다른 사람을 절대 괴롭히지 않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만 빼고요. 바로 우수왕씨였죠. 왕엔 칭은 그냥 이유없이 얘가 싫었답니다. 그때 자기랑 달려든 것도 빼고도 그냥 그 생긴 꼬라지만 봐도 싫었다고 합니다. 우수왕씨는 덩치도 좋고 이 남을 때리기도 잘했지만 또 지가 맞는 건 겁나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얘는 전형적인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는 센척하는 비겁한 스타일이었죠. 왕엔 칭은 이런 우수왕씨를 너무도 싫어해서 얘 하나만 그냥 맨날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괴롭혔냐? 그는 우수왕씨를 위해 게임 하나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 이름하여 리티 인샹 즉 스테레오 게임이랍니다. 그 게임 규칙은 이랬답니다. 방 안에는 버킷이 하나 있었는데 이 버킷은 수감자들이 그 안에 똥을 쌌답니다. 네, 지금이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 80년대잖아요. 그리고 80년대 감옥 안이잖아요. 다들 그냥 이렇게 해결했죠. 우수왕씨는 벽에 물구나무 서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를 이 똥통 안에다 넣고는 다른 사람들이 요청한 노래를 불려야만 했답니다. 네, 그럼 그 노래 소리는 똥통 안에서 그냥 울려 퍼져서 스테레오 소리 난다 이겁니다. 왕엔 칭 임마 이거 재간둥이 맞죠? 이런 거 또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그리고는 거의 뭐 심심하면 우수왕씨한테 이 게임을 자주 시켰답니다. 우수왕씨는 왕엔 칭한테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였답니다. 왕엔 칭은 이런 나날들을 보내며 자신이 총살 날짜만 그냥 기다리게 됩니다. 이어 1983년 10월쯤이 되었습니다. 그의 재판이 드디어 나왔는데 그 결과는 사형이다. 하지만 2년 집행유예로 실시한다 이겁니다. 왕엔 칭은 그 사형이란 판결을 받자 그냥 쫄아서 이 다리까지 풀려 털썩 하고 주저앉았답니다. 네, 하지만 또 뒤에 2년 집행유예란 소리를 듣자 또 멍해서 뭔 소리인지 반응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 지가 살았다는 걸 알게 된 그는 그냥 눈물에 콧물에 다 해서 그냥 좋아합니다. 그럼 이건 어찌 된 일일까요? 기록부에도 그 원인은 안 나와있고 왕엔 칭에 관한 많은 번호를 체크해봤는데 이 부분만은 다들 그냥 쏙 뺐더라고요. 네, 이건 저희 추측인데요. 중국에는 가끔씩 사형수들을 살려둘 때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 얘가 만약 엄청난 재주를 갖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재주 아니면 이 세상에서 제일 그냥 깔끔하게 자라는 사형수면 잠깐 살려둬서 나라에서 쓰려는 거였죠. 왕엔 칭은 그 시대에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금고딱이 고수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잘 이용하여 나라에 도움을 주려는 거였습니다. 그 원인이 아니었다면 그 83년도의 범죄와의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걸 그냥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옥이 낭떠러지에서 그냥 간바리 차이로 다시 살아온 왕엔 칭은 흥분하여 그냥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분도 좋으니까 우수왕 씨를 더 괴롭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우수왕 씨도 그 덕분에 그냥 편안하게 감옥에서 지낼 수 있었답니다. 이어 얼마 안 지나 왕엔 칭은 싼시성 제2감옥으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또 얼마 안 지나서 왕엔 칭은 또 골머리를 썩입니다. 총살은 면했지만 이젠 이렇게 평생 동안 바깥 구경도 못하고 맨날 힘들게 일하며 살아야 했으니 말입니다. 인간은 이렇습니다. 총살만 면해달라고 그냥 강국히 빌었을 때가 어젠데 그게 또 이루어지니 또 더 편하고 더 좋은 걸 바라게 되고 또 그걸 위해서는 범죄의 길도 서슴치 않게 가게 되죠. 이렇게는 못 산다. 타도 가자.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죠. 이제 새 감옥으로 수감되어온 그는 많은 걸 준비해야 했죠. 급해하면 절대 안됐습니다. 그리고 급한 건 2년 집행유예였죠. 만약에 2년 동안 표현이 그닥 짠으면 총살을 다시 집행할 수도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타로과 2년 집행유예를 다 그냥 해결할 방법은 열심히 일하는 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며 감옥도 잘 알아볼 수 있고 동료도 구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1984년 6월 그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수수감인 칭호를 받았고 상금도 40위원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80년대에 이 죄수한테 40위원을 준다는 거 엄청난 돈이죠. 그러면 뭐 다른 죄수 같으면 그 돈으로 담배를 사고 술도 사서 마시겠는데 왕의 칭은 달랐습니다. 얘는 그 돈으로 그냥 몽땅 책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 책들은 별의별 방면의 책들이 다 있었답니다. 백과 지식도 있었고 배를 만드는 기술의 책도 있었고 뭐 항해술에 관한 책도 있었답니다. 네 그리고는 군사에 관한 잡지이며 뭐 안 보는 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했던 죄수들도 그렇고 감옥이 간수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답니다. 정말 저거 어차피 감옥에서 평생 썼겠는데 저렇게 열공해서 뭐하지? 지가 뭐 탈옥이라도 하려고 저러나? 라고 비웃었겠죠. 하지만 그 누가 상상했을까요? 얘가 정말 그 탈옥을 꿈꾸며 요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 얼마 안 지나 그한테는 한 가지 기회가 찾아옵니다. 네 그 기회에 대해서는 3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왕앤칭은 지금 새로운 감옥으로 이송되어 열심히 적응하느라고 노력하는 중이었는데 그한테 드디어 좋은 기회가 다가옵니다. 네 그 기회는 이러했습니다. 싼시성 우정국에 중요한 물건을 저장해둔 금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키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안에 또 다른 귀중품도 있으니 강제로 해체하지는 못했고 몇 년 동안 그렇게 방치해뒀다는 거였습니다. 이후 왕앤칭이 소문이 그쪽까지 전달되었고 한번 도와달라 라고 요청을 보낸 거였죠. 이럴 때 쓰라고 살려둔 왕앤칭이었죠. 감옥에서는 무장경찰 8명이 이 왕앤칭을 끌고 우정국으로 갑니다. 우정국이 도착하고 금고실로 찾아가니 옛날의 그 구식 금고였죠. 왕앤칭은 피식우건은 그 금고의 우측에 제일 얇은 쪽을 확인하고 요 드릴로 작은 구멍을 하나 뚝습니다. 그리고는 대충 아주 얇은 쇠꼬챙을 하나 주어다가 요 안에다 넣고는 그 감각으로 조금 만지자 철컥 하고 열립니다. 네 그리고는 초강력 접착제를 그냥 살짝 바르자 이 곁에서 대충 보면 아무런 흔적이 없었답니다. 그 모든 걸 감옥경찰들과 그 우정국 인원들은 입을 딱 벌리고 그냥 멍해서 구경했답니다. 이어 감옥경찰은 왕앤칭아 너의 이 기술은 누구한테도 전수해서 나이 된다 들었니? 만약에 이 기술이 감옥에서 전파돼서 새 나가는 날은 너 총알 10개 받아도 모자랄 거다! 라고 얼음장을 놓았답니다. 그 내가 왜 나만의 기술을 내놓니? 내 머저린 거 하니? 그렇게 왕앤칭은 이 감옥에서 1년도 채 안된 유명인이 됩니다. 주먹으로도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었고 어디 가나 인정해주는 따유였죠. 기술 또한 죽이잖아요. 금고 따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술들도 그냥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제 천천히 다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왕앤칭은 또한 의리도 강해서 다들 그냥 그를 따르려고 줄을 섰답니다. 감옥 방면에서도 왕앤칭은 중점 감시 보호 대상이었죠. 매년마다 새로 부임하는 간수들한테 요 왕앤칭 이름의 빨간 줄을 그어서 잘 감시하라고 일러줬답니다. 왕앤칭은 그 감옥 안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이 1년 정도는 아주 달달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얘가 갑자기 연예인병이라도 걸렸는지 또 더 많은 공헌을 하여 사람들을 놀래키고 싶어 합니다. 사실 프리즌 브레이크에도 이 장면이 나왔는데요. 바로 마이콜이 감옥 소장한테 타지마할 모형을 만들어서 선물했었죠. 왕앤칭은 이런 사소한 악세사리를 만든 거 아니고 전동모래 선별기입니다. 네 그렇다고 얘가 발명한 건 아니고 그때 감옥에는 모래 선별기가 있었는데 그 기계가 잡음이 너무나도 심하고 효율도 엄청 낮았으니 감옥의 사람들은 다들 그냥 엄청 싫어했었죠. 왕앤칭은 감옥 소장한테 찾아가 자신이 생각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저 몹쓸 모래 선별기를 확실하게 계량할 수 있다고요. 감옥 소장은 뭐 그런 기특한 마음이 있으면 잘해봐라 라고 했죠. 그리고 워낙 뭐나 잘하는 왕앤칭이었으니 예라면 어쩌면 정말로 뭘 진짜 할 수도 있겠다 싶었답니다. 그리고는 필요하다는 건 다 지원해주고 또 감시도 더욱 철저히 했겠죠. 결국 얼마 안 지나 계량한 모래 선별기가 떡하니 완성되었습니다. 그 효과는요 소음이 엄청나게 작아지고 그 기계 효율도 두 배나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왕앤칭아 니 햇다야 너란 녀석 못하는 게 대체 뭐야 라고 다들 그냥 깜짝 놀랐답니다. 야 재간둥이 왕앤칭아 니 계량 과정을 한번 제대로 잘 적어봐 중요한 요점을 빼먹지 말고 말이야 이어 왕앤칭이 논문 형식으로 잘 정리하자 그 감옥에서는 그걸로 발명 특허까지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앤칭은 연말에 최고 공로장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2년 집행유예가 무기징역으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무기징역?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그까짓 거 바라고 이런 거 한 줄 알아? 내는 이런 데서 못 산다. 왕앤칭은 코앞에 불을 다 끄고는 이제는 직접적으로 탈옥에 신경 씁니다. 그때 왕앤칭은 이러했답니다. 그 활약으로 전 감옥안이 두목으로 됩니다. 감옥안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해줬고 왕앤칭을 총사령관이라고 불렀답니다. 그가 어디 가나 대여섯 명이 덩치 좋은 애들이 따라다니면서 보디가드를 해줬다고 합니다. 사실 얘 전투력이면 뭐 이런 돼지들이 호유가 필요 있겠나요? 그냥 멋으로 끌고 다니는 거죠. 생활상에서도 왕앤칭은 편안했습니다. 전문적으로 왕앤칭한테 밥을 날라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옷을 깔끔하게 빨래해주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심지어는 보모에 또 전문 안마사까지 있었답니다. 물론 다들 남자들이었지만 말이죠. 이쯤하면 국녀들이 없다 뿐이지 황제 아닙니까? 그의 세력이 그렇게 강해지자 많은 죄수들은 그냥 왕앤칭 밑에 못 들어가서 안달났답니다. 그 중에는 왕쭈라는 놈도 있었습니다. 그는 맨날 다른 죄수들을 보면 왕앤칭 팬이라고 그냥 떠들고 다녔답니다. 이어 그 소식은 왕앤칭 귀에도 들어갔고 그래? 한번 불러봐. 어디 한번 어떤 녀석인지 한번 보자. 왕앤칭은 왕쭈를 불러서 한번 보니 별로 잘하는 건 없었는데 주둥아리는 잘 놀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 너 나의 보모질 해라. 이어 왕쭈도 왕앤칭이 옷빨래를 하고 청소를 해주는 보모일을 합니다. 그럼 보모질 하면 월급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월급은 없는데 좋은 점은 많았죠. 두목이 최측근이니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리겠나요? 그리고는 가끔씩 왕앤칭이 입맛이 없으면 그한테 받쳐온 음식들을 먹을 수도 있었죠. 왕앤칭은 감옥 아닌 지 세상이었지만 걔 마음은 바깥 세상에 있었습니다. 자나깨나 탈옥 생각뿐이었죠. 탈옥 하려면 혼자서는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한테 필요한 탈옥 파트너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이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왕쭈같은 애였습니다. 그리고 이놈도 왕사령관 옆에서 맨날 한탄했다고 합니다. 얘가 전에 밖에서 조그마한 물건을 도둑질했는데 무기징역을 판결받았다고 한탄하는 거였죠. 그래? 그러면 나랑 함께 탈옥이라도 할래? 그때 왕앤칭은 왕쭈의 눈치를 봤는데 왕쭈는 그냥 완전 눈에서 빛이 반짝하고 빛났다고 합니다. 대사령관님, 만약 그런 기회를 준다면야 나가서 제가 소가 되든 말이 되든 대사령관 말이면 그냥 다 듣겠습니다. 왕앤칭은 그 말을 듣고 씩 웃으면서 그냥 머리를 끄덕여 줬다고 합니다. 왕쭈는 알았죠. 큰형님이 절대 큰소리 칠 사람이 아니란 걸 말입니다. 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쭈가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왕앤칭이 뒤로 쓱 다가와서는 쿡쿡 찌릅니다. 그리고는 따라오라는 거였죠. 왕앤칭은 왕쭈를 데리고 북쪽으로 오솔길을 구불구불하고 가더니 미신 작업장이란 곳에 도착합니다. 그 작업장들은 엄청 큰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한 노인이 관리하고 있었답니다. 그 노인은 사령관이 오자 그냥 벌떡 일어서서 눈웃음을 날립니다. 곧 수고하오. 안 써 안 써. 아 저 아내들과 쉬나 쏴야겠다. 왕앤칭은 이어 아무 말 없이 작업장에 들어갔고 노인은 아무 말 못합니다. 원래 이곳은 모든 죄수들은 출입 금지였죠. 하지만 그 둘은 들어가서 나란히 서서 쉬를 쌉니다. 왕앤칭은 그런 왕쭈를 다리를 툭 치고는 이 눈짓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눈치를 보낸 곳에는 엄청나게 큰 난방화로가 있었답니다. 중국은 집단 난방을 하니 그 큰 감옥은 하나의 아주 큰 화로로 불을 지펴 물을 끓여서 수송하는 겁니다. 상상 가시죠? 하지만 그 크나큰 화로는 너무도 낡아서 그곳에 버려져서 방치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화로 안에 들어가서 밑바닥을 뚫고 땅굴을 파서 나간다 이거였습니다. 눈치 백단이 왕쭈는 그걸 보자 그냥 금방 알아차리죠. 그 위치 또한 감옥 제일 북쪽이 담장과 붙어있으니 제일 가깝고 제일 적합했죠. 그리고는 그 둘은 방으로 돌아갑니다. 뭐 파고 싶으면 직접 팔 수가 있는 게 아니었죠. 모든 건 다 계획이 필요했고 요 하나하나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뭐가 제일 먼저 필요했을까요? 바로 그 지키고 있던 노인이었습니다. 네 그 노인 수감자를 얘네 쪽으로 끌어들여야만 했죠. 그리고 이 일은 왕쭈한테 맡겼답니다. 얘는 눈치도 빠르고 요 해시시 하고 웃으며 다른 사람들과 접촉도 잘했으니까 말이죠. 야 니가 가서 먼저 저 노인네 잘 좀 한번 알아봐! 하고는 자신은 다른 한 가지 일을 처리합니다. 왕앤칭한테 주어진 또 다른 일은 이렇습니다. 이 감옥에 밀린 머신을 조종하던 사람이 석방됐는데 모든 감옥의 사람들은 그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왕앤칭 보고 그 밀린 머신을 조종하는 걸 도와달라는 거였죠. 왕앤칭은 이 가는 게 있으면 또 나중에 오는 것도 있을 거라고 알고는 흔쾌히 오케이 합니다. 그럼 얘는 전에 할 줄 알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 밀린 머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약 아무도 모르는 왕초보가 이 배워주는 선생님이 있는 조건에서 그걸 숙련되게 배우는데 거의 몇 개월이나 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간둥이 왕앤칭은 혼자서 그냥 책을 보고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면서 며칠 만에 점통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얘는 인덱스 플레이트를 이용하여 근거의 그 돌리는 키를 그걸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맨날 그걸 만지면서 놀았대요. 다른 수감자한테 밀린 머신을 작동하는 방법을 배워줬는데 오히려 그게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왕앤칭은 한쪽으로는 배워주면서 이 한쪽으로는 자신이 만들어낸 근거의 키를 맨날 돌리면서 놉니다. 그 결과는 이젠 그 손의 감각과 그 소리만으로도 근거를 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젠 근거에다 뭐 구멍을 뚫을 필요도 없죠. 그 근거를 따는데 드는 시간은 10분 이내로 장악하게 되어 베테랑 중이 베테랑이 되었답니다. 왕앤칭이 이렇게 공로를 채우며 이 손재주를 늘리고 있을 때 왕주도 그 낡은 창고를 관리하는 노인이랑 그냥 많이 친해지게 됩니다. 그 노인은 20년을 판결 받았답니다. 하지만 그 20년이나 세월이 거의 다 흘러서 그냥 몇 년만 더 있으면 추록이 가능했답니다. 이 노인이 감옥에 들어갈 때 50대였으니 70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갈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러면 이 노인은 함께 타러 가는 데는 당연히 관심이 없었겠죠. 네 하지만 그한테도 요 뚫을 수 있는 한 구석이 있었답니다. 바로 이 노인은 요 사소한 걸 자꾸 처먹는 걸 그냥 엄청 좋아했다는 겁니다. 왕앤칭은 밑에 애들이 자신한테 바치는 담배를 모두 그 노인한테 주었고 왕주는 자기 담배도 남겨주느라고 담배를 아예 끊었답니다. 그 노인은 매우 기뻐하죠. 이 왕앤칭은 밑에 부하들을 시켜 반도체 라디오를 하나 얻어다가 줬답니다. 그 노인은 반도체 라디오를 보자 그냥 환장합니다. 혼자 있으면 얼마나 적적했을까요? 그 노인은 왕앤칭과 이젠 완전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경계심을 낮춥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앤칭은 또 흑백 TV와 비디오를 갖고 노인네 한테로 찾아갑니다. 이거 비디오라는 건데 한번 구경하라 이거였죠. 그들은 야한 비디오판을 틀었고 노인네는 아예 그 비디오 속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그냥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한참 비디오에서 지금 여자 옷을 벗기고 있을 때 어이 영감 그 손톱깎이 한번 좀 씁시다 라고 합니다. 노인은 그 하이라이트에서 그냥 귀찮아서 손톱깎이를 훅 꺼내줬는데 그 손톱깎이는 창고 열쇠 묶음과 함께 묶여있었죠. 왕조는 열쇠 뭉치를 받아갖고 이미 준비해놓은 담배 은박지를 슬그머니 빼듭니다. 그리고는 전에 왕앤칭이 알려준 그 방법대로 이 열쇠 흠집을 냅니다. 그 열쇠 흠집이 있는 은박지를 갖고 왕앤칭은 자신이 기계로 열쇠 두 개를 그냥 쉽게 만들어냅니다. 네 이어서 그들은 노인을 피해서 그냥 조용히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화로 안으로 들어가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 삽과 곡괭이로 깊이 2m를 파고 다음 북쪽으로 담장 바꾸려고 파려고 하는데 그 속도가 너무도 느렸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너무 오래 작업하면 안된다는 거였죠.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오랫동안 사라지면 이 다른 죄수들이 의심할 거였으니까 말입니다. 그 사라져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걸 또 2, 3일 동안 연구하던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왕앤칭은 전기충격기를 만들려고 결심합니다. 이것은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네 왕앤칭은 감옥 안에서 사냥을 하려고 만들었답니다. 근데 감옥 안에 뭐 사냥할 게 있냐고요? 바로 쥐였습니다. 80년대에는 이 보통 백성들도 고기 먹기 힘들었기에 감옥 안에 죄수들은 더더욱 못 먹었겠죠. 맨날 채소만 먹던 그들이 고기 맛을 좀 볼 수 있는 건 바로 쥐고기였습니다. 쥐를 잡아서 이 구워 먹으면 그나마 고기 맛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때려 죽어도 못 먹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들 그냥 빼앗아 먹었답니다. 저번에 노인이 겨우 쥐를 한 마리 잡아갖고 왕앤칭한테 고마워서 함께 구워서 먹자고 했답니다. 그 쥐고기를 맛깔스럽게 뜯어 먹으며 노인은 말합니다. 총사령관님 저 창고 안에 쥐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늙어서 잡기 힘들고요. 아이고 저 아내 걸 그냥 잡아서 먹으면 얼마나 달달하겠나요? 왕앤칭은 이어 또 몇 달 동안 뚝딱뚝딱 하더니 전기충격기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를 넣는 건 아니고 전기 콘셉트에 꽂는 거랍니다. 그 자세한 사진과 만드는 과정은 기록부에 안 나와있지만 정말로 그렇게 쥐를 잡을 수 있는 전기충격기를 만들어냈대요. 이쯤 하면 이 재간둥이 왕앤칭 인정하시죠? 이어 왕앤칭은 그 죄수들한테 잡아온 쥐들을 건네줍니다. 그러자 그들은 형님들 형님들 일은 이제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어떻게 가서 쥐나 몇 마디 더 잡아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네 이렇게 되자 왕앤칭은 왕쭈를 데리고 그냥 아주 당당하게 창고에서 오래 있게 됩니다. 이어 창고 안에서는 왕쭈가 땅굴을 파고 왕앤칭은 이 쥐를 잡는 척하며 밖에 상황을 잘 살핍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아직도 너무도 느렸죠. 왕쭈 하나만 갖고는 어느 세월에 다 팔 수 있겠나요? 왕앤칭은 이어 새 멤버 한 명을 더 영입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멤버는 또 어떤 능마였을까요? 4회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왕앤칭은 땅굴을 파려면 왕쭈 하나만 갖고는 힘들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는 새 멤버를 영입하는데 얘 이름은 숭스쥔입니다. 얘도 엄청 재밌는 녀석입니다. 숭스쥔는 왕앤칭보다 5살 어렸는데 이 어릴 때 도적물에 휩쓸려 다니다가 감옥에서 2년을 썩었답니다. 그리고는 또 나와서 모친이 다니던 타이완 중형기계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로 일하게 됩니다. 얘는 공장에서 이 노동자 일을 했을 때 도라이였답니다. 숭스쥔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 일본 무사를 숭배했는데 맨날 일본도 같은 걸 구해갖고 와! 와! 하고 칼춤을 추었대요. 그리고는 또 일본이 무사도를 따라 했는데 그 표현은 매우 극단적이었죠. 상대방과 결투를 할 때는 눈이 그냥 돌아가며 죽을 때까지 베어버린다. 그리고 너희 명예의 먹치라면 그냥 자기절로 배를 갈라라. 뭐 이런 극단적인 사상이 엄청나게 강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거는 어린애들이나 장난으로 좀 할 수 있겠지만 얘는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아직도 푹 빠져있답니다. 네 어느정도 빠졌냐면요. 하루는 또 그 일본도를 갖고는 와! 와! 하며 연습합니다. 그날은 더더욱 심취해 있었는데 한 남자가 그걸 보며 지나갑니다. 자 저 놈아 저거 희한한 놈이네? 하며 잠깐 그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극도로 흥분한 승수쥐는 와! 와! 하며 칼춤을 추다가 그 남자를 보고는 그냥 확 베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그렇게 멍해서 구경하다가 칼을 맞고 하마트면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죠? 이런 드라마에서도 어이가 없어서 안 쓰는 장면이 이렇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중상을 입히고는 경찰에 잡혀가지고 무기징역을 받게 되었답니다. 감옥으로 들어간 승수쥐는 감옥에서도 맨날 나뭇가지를 들고 와! 와! 하고 생쇼를 하더니 왕앤칭을 보게 됩니다. 이어 그는 야 이 왕앤칭이야말로 진정한 무사라고 생각하고 매우 숭배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놈들은 한 사람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또 거기에 그냥 환장합니다. 그러니 그 충성을 높게 사서 합류시킨 거였죠. 이어 1988년 3월부터 그들 셋은 땅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왕앤칭은 역시 전기 충격기로 쥐를 잡고 있었으며 밖의 상황을 잘 살핍니다. 만약 사람이 오면 신호를 보내 땅굴 파는 걸 정지시키죠. 승수쥐는 땅굴 안에서 흙을 파헤치는 걸 도맡았고 왕쥬는 그 흙을 밖으로 이송합니다. 땅굴 파는 작업 시간만 빼고 그들은 매우 조용하게 지냅니다. 맨날 나무 꼬챙이를 잡고 칼춤을 추던 승수쥐도 이제는 얌전하게 앉아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나 열심히 땅굴을 판 결과 깊이 2미터이고 그 길이가 무려 15미터나 되는 땅굴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구를 잘 은폐한 다음에 이 때를 기다리는 거죠. 왕앤칭은 급하지 않았죠. 모든 걸 더 확실하게 더 완벽하게 준비해놓은 다음에야 떠나려고 마음먹죠. 그가 더 준비해야 될 거는 세 가지가 있었답니다. 첫째 조직원을 더 늘려야만 했습니다. 어차피 밖에 도망쳐 나가면 한 배를 탔으니 자기만을 고분고분하게 들을 게 아닙니까? 이어 그는 수하의 부하들 중에서 9명을 더 선발해서 함께 들러나가려고 마음먹습니다. 다들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자들이었고 그 주먹도 쓸만했죠. 그 중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얘 이름은 짱더 라고 불렀는데 얘는 숭즈쥼보다 아주 더한 또라입니다. 얘는 18살의 타이외니 대중기계 공장에 노동자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해라는 일은 안 하고 맨날 공장이 부푼들을 도둑질하여 밖에서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기 마련이죠. 한 번은 공장 간부가 그것을 딱 목격하고는 야 짱더야 너 인마 그 공장에 부품을 갖다 팔아먹니? 니 인간이가! 하고 한마디 했답니다. 그러자 짱더는 막 달려와서 그냥 뒷샤대기를 하나 날리고는 또 발차기를 막 날렸답니다. 그리고는 그 뒤부터 누가 그냥 한마디만 하면 주먹부터 날아갔는데 경찰에서 안 잡냐고요? 7, 80년대에는 주먹 싸움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얘는 여자도 가만 놔두지 않았답니다. 한 번은 또 심심하고 또 꼴렸는데 한 새파란 신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이제 금방 학교를 나온 아주 아리따운 여자였죠. 하지만 또 지주제를 생각하니 어차피 집적거려도 거절당할 거라는 걸 잘 알게 되자 이 짱더 또라이는 또 현실이 빡쳤답니다. 어차피 내가 그 아니면 흠집이라도 내야지 짱더는 그 여자한테로 조용히 다가갑니다. 네 이때는 점심시간이 금방 끝나고 이 노동자들이 다 한자리에서 수다를 떨었을 때였죠. 짱더는 그 여자 뒤로 살며시 다가가서 글쎄 바지를 확 벗겼다고 합니다. 그 바지는 벗겨지면서 팬티까지 함께 내려갔고 여자는 깨악 하고 소리 지며 앉았는데 이미 늦었죠. 그 공장의 하이에나들은 이미 볼 거 다 보게 되고 침을 꿀꺽 삼키더랍니다. 그 행동은 이 공장에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했답니다. 얘는 이어 여기서 재미를 느끼고는 심심하면 다른 여자 동료의 가슴에다 손을 넣어서 브라자를 확 낚아챘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뭐 강강 같은 거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소한 변태짓을 계속 해나갔답니다. 그러다가 1983년 범죄와의 전쟁이 되었죠. 1위에는 도둑질해도 운수가 안 좋으면 총살 맞았을 때였습니다. 짱더는 지가 잡혀 들어가면 이 10중 8구는 총알을 먹어야 된다는 걸 느끼고는 또 미친 짓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몸에 폭약을 설치하고 라이터를 들고 막 싸돌아 다닙니다. 니들 잘 들어라! 만약 나를 신고하면 내 혼자는 못 죽는다! 니네는 함께 저세상으로 갈 거다! 라고 외치며 다녔답니다. 이건 뭐 상또라이 중에 상상또라이였죠. 그뿐만이 아니랍니다. 이틀동안 그렇게 쭉 다니며 겁을 주고는 또 짐을 챙기고 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는 산에서 피신하여 2개월 동안 자연인으로 살아갔는데 그 뒤에는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었답니다. 이 생활용품도 다 떨어졌고 곧 겨울이 다가오면 이 동굴 안에서 얼어 죽을 것만 같았답니다. 하지만 바깥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잖아요.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는 백지장의 그림을 그렸답니다. 삼각형도 그리고 전방형도 그렸죠. 그리고는 그 가운데다가 바늘로서 이 구멍을 하나 뚫습니다. 이 가까운 지인을 통해 개를 보고 외지에 가서 자신이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 지쪽에서는 아주 총명하게 한 것 같아 보였지만 얘가 상상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개 부모들이 과연 그걸 알아볼 수 있을까 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부모는 온 하루 그냥 올리보고 내리봐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누가 보냈는지도 몰랐죠. 괜히 또 걱정이 된 노부부는 그 편지를 경찰서에 갖다가 바쳤다고 합니다. 그 암화로 가득한 편지는 경찰들 손에 들어가자 효과는 달랐죠. 경찰들이 그 지도를 자세히 관찰하니 그들이 눈에는 딱 보였죠. 이것은 지도인데 이 위치는 산시성의 한 산속이고 이 바늘자리가 이 녀석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어 경찰들은 즉시 출동하여 짱더를 잡았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친구죠. 아니 자신이 힘들게 창작해낸 지도 때문에 경찰들한테 잡히는 꼴이 됐으니까요. 이어 그도 사형 집행유예로 판결받고 하마터면 총알을 먹을 뻔 했답니다. 얘도 운수가 겁나게 좋은 거였습니다. 이 83년도 범죄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왕의 칭은 지인은 멀쩡해갖고 왜 무사도 숭지 주인이라 또 이런 변태 상도라이 짱더와 같은 애들을 데리고 다녔을까요? 하긴 뭐 감옥 안에 멀쩡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나요? 이런 놈들 9명을 모아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체력 단연입니다. 그들은 한 창고에다가 헬스장을 만들었답니다. 큰 주머니 두 개에다가 이 모래를 가득 넣고 가운데다가 대나무를 끼고 벤치프레스도 하고 팔꿈 펴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는 왕앤칭이 자신인 무술도 좀 배워줬죠. 체력 단련도 해야겠지만 또 제일 중요한 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왕앤칭은 그때까지 운전이 안 됐죠. 나중에 타러 가게 되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죄수가 운전을 어떻게 배우냐고요? 얘가 전에 감옥에 도와준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좀 나를 도와서 이 운전을 배워달라고 합니다. 감옥 측에서는 그 운전대를 한번 만져보고 싶은 마음을 잘 알았기에 이 전의 공로를 봐서 배워주게 됩니다. 감옥에서는 제일 큰 트럭을 파견하여 이 간수가 직접 왕앤칭한테 운전을 배워줬다고 합니다. 이 타러 가려는 사람한테 밖에서 돌아다닐 때 도움을 주려고 배워준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또 몇 번 배우자 또 숙련되게 배우게 됩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 어떤 범죄자들도 이렇게까지 예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스토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상상도 못하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또 실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실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왕앤칭은 숭지진과 짱더를 먼저 땅굴 안에 숨어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입구를 잘 덮어놓고 이 왕앤칭은 그 창고 위에 꿀뚝 위에 숨어있습니다. 얘는 여기서 뭘 지켜보는 걸까요? 네, 이 왕쭈는 감옥 간수들한테 보고합니다. 보고 왕앤칭과 숭지진 짱더 3명이 안 보입니다. 타러 간 것 같습니다. 뭐? 얼른 가서 사차티 뒤져봐! 여행하고 그 경보기가 울리고 감옥 안은 그냥 난리 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왕앤칭을 위에서 잘 관찰하죠. 얘네가 감옥 안에서 다 찾고 이 밖으로 나가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지나면 이쪽 북쪽 창고까지 오냐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3명이서 또 갑자기 나타납니다. 뭐야? 뭔 일 있어? 감옥 간수들은 그들을 보고 그냥 한숨을 내쉽니다. 에이, 그러면 그렇지. 타록해도 다른 놈들이 타록하겠지. 여기서 황제처럼 잘 나가는 네가 왜 타록하겠니? 왕쥬 그 놈마 그 벌을 단단히 줘야겠네. 네, 그리고는 첫 번째 실험은 이렇게 성공하였습니다. 왕앤칭은 이번 실험으로 대충 그냥 자신들한테 주어진 시간과 그 주의사항들을 한 번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으로는 부족하죠. 두 번째로 해야 그 평균 시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도망치는 시간도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었죠. 이번에는 왕앤칭이 혼자서 숨습니다. 그리고는 신고하죠. 보고, 왕앤칭이 또 안 보입니다. 뭐? 제대로 찾아본 게 맞니? 또 갑자기 나오면 너 그 다리몽둥이 그냥 뿜질러 버린다, 들어? 라고 말하고는 또 경보가 웽하고 울립니다. 이번에야말로 시간을 확실하게 체크한 뒤 왕앤칭은 또 나옵니다. 왕앤칭아, 네 어제 곱다곱다 하니까 어째 내 위에서 똥을 싸려고 그러니? 네 조심해라, 들어? 그렇게 두 번째 실험도 끝나고 얘는 또 한 차례 사라집니다. 네 이제 얘네를 왕앤칭이 사라지는 데 대해서 그냥 반응을 무려지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는 그 시간을 좀 더 벌어보자 이거였습니다. 네 세 번째는 그 숨어있는 시간을 많이 더 느렸답니다. 이 오금을 좀 더 태우고 또 흔들흔들 하면 나옵니다. 왕앤칭을 본 간수장은 그냥 또 아주 그냥 별의별 쌍욕을 다 해댑니다. 어이 간수장씨, 맨날 감옥에 출근해서도 할 리도 없잖아. 요런 스릴 넘치는 게임 좋잖아. 그거 스릴 좋아하고 자빠지었네. 내 너를 책임지고 옥살이를 더 시켜줄 거다. 네 하지만 뭐 금방 나갈 몸인데 그게 신경 쓰이겠나요? 이어 모든 준비를 끝낸 그들은 드디어 탈옥을 합니다. 네 그 탈옥은 5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왕앤칭은 셀븐이 실험을 통해 만약에 도망쳤을 때 이 간수들의 반응을 한번 체크해 봅니다. 그리고는 모든 준비가 다 되었음을 느끼고는 드디어 물건들을 챙깁니다. 그는 전혀 조용하게 요 자체로 제작한 비수를 챙기고 밧줄과 라면 등을 챙겼답니다. 네? 88년의 라면이요? 사실 중국의 라면이 제일 처음 나올 때는 80년대가 맞답니다. 아마 밑에 죄수들이 그 가족들이 전해준 라면을 오야봉 왕앤칭한테 바친 걸로 보입니다. 범죄조사 기록부에는 확실히 라면까지 챙겼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물건들도 다 준비하고 왕앤칭은 12명의 죄수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마지막 회의를 합니다. 얘들아 요번에 우리가 나가면 한번 크게 한번 좀 살아보자! 그 어차피 가는 인생 떵떵거리며 살라면 나가서 우리 사람도 죽여야 되겠는데 니네 다들 마음 준비 단다 해라이! 네 이 말을 듣고는 살짝 당황한 것처럼 보였던 왕쭈은 사령관님 우리 12명이 한 번에 이렇게 다 나가면 그 소리가 너무도 커서 일이 잘못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사령관님이 처음에 몇 명을 데리고 나가고 제가 두 번째로 나머지 애들을 데리고 나갈게요. 왕앤칭은 조금 생각해보더니 그래! 네 말도 도리가 있구나! 그러면 짱더와 숨주지니 먼저 나랑 나가자!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트럭 하나 빼앗아 와서 니네를 데리러 올게! 만약 우리가 도착하면 이 빨간색 손수건에다 돌멩이를 싸서 창고 쪽으로 버리마! 그걸 보고 나와! 라고 약속하게 되지만 사실 이 약속은 그 누구도 지킨 사람도 없거니와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쭈은 살인까지 하며 지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벌어 겁을 먹었던 거였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면 다들 그냥 자유를 찾고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집으로 가는 줄만 알았죠. 그 짧은 시간에 이런 장괴를 생각해낸 걸 보면 역시 얘는 머리가 좋았죠. 이렇게 하면 왕앤칭이 뜻을 거스르지도 않고 이 왕앤칭을 따돌릴 수도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왕앤칭은 숭주진과 짱더를 데리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얘가 이 둘만 데리고 떠났으니 제가 전에 숭주진과 짱더만 그냥 소개한 거였습니다. 때는 1988년 12월 14일입니다. 얘네가 5월부터 준비했는데 이제 12월이 다 됐네요. 겁나게 추웠겠죠? 그날 오후에 이 감옥에서 의무로 해야 되는 작업을 끝내고는 자신이 호실로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는 몇 년 동안 지내던 잠자리를 싹 정리하고는 이 숭주진과 짱더를 데리고 밥을 든든하게 먹습니다. 겨울이라 보니 해는 금방 저물게 되고 그들은 땅굴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는 입구를 안에서 잘 막아놓고 이 땅굴 안에서 바깥쪽을 향해 걷습니다. 이어 몇 분이란 시간만에 이 감옥 북쪽 바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네 이 순간을 위하여 이 안에서 얼마나 생쇼를 했었나요? 그렇게 쉽게 밖으로 나오게 되니 이 감회가 어땠을까요? 평생 동안 나올 것 같지 못했던 이 바깥 공기를 맡은 그 기분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뭐 감회고 뭐고 그냥 냅다 뛰어야만 했습니다. 네 이 다시는 꼴도 보기 싫었던 감옥을 등지고는 그냥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그냥 뛰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감옥 방면에서는 완전히 알아차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 밤 8시쯤 되자 한 죄수가 보고합니다. 왕의 칭이 안 보인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호실의 죄수가 그 숭지진과 짱더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야 인마들 이거 또 심심했구나. 이번에 나타나면 독방에다 좀 가둬 둬야 되겠다. 야 빨리 찾아! 이어 또 웽 하고 경보음이 울리며 찾아 봅니다. 하지만 요번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밤 9시가 돼도 안 나오자 한 간수가 간수장님 이번이 혹시 정말로 도망친 게 아닐까요? 아니야 아니야 걔가 뭐가 아쉬워서 도망치겠냐 자꾸 헛소리 치지 말고 빨리 제대로 한번 다시 찾아봐! 라고 합니다. 네 이 수천명의 죄수들이 모두 동원되어 그냥 감옥 안을 이잡듯이 그냥 한번 살살치 뒤집니다. 하지만 웬걸요? 밤 10시가 돼도 못 찾아서 다들 집합했는데 왕주를 비롯한 9명의 죄수들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이제야 간수장은 진짜로 큰일 난 거 알고는 위쪽에다가 보고합니다. 이어 전 산시성은 그냥 발칵 뒤집힙니다. 온 도시에 비상별이 울리게 되고 경찰차들이 그냥 길거리를 모두 봉쇄합니다. 그럼 왕엔칭은 이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우리는 시간을 잠시 되돌려 그들이 금방 산시성 제2감옥 네 그 북쪽을 뚫고 나온 그 당시로 돌아갑니다. 왕엔칭과 짱 더 숨지지는 그냥 세명은 그냥 달리고 달려서 큰길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감옥에서는 그들이 사라진 걸 몰랐을 때였죠. 그들은 큰길에서 차량을 하나 빼앗으려고 걷고 걷는데 또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답니다. 어이 아저씨 어디로 가는 길이요? 그 아저씨는 쪼우청이란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 같은 방향이니 우리와 함께 가기요? 하고는 그 4명이서 차를 기다립니다. 네 그 추운 겨울밤에 4명은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며 지나가는 차를 기다립니다. 한참을 지나서야 한 트럭이 그들 앞을 지나갑니다. 그들 넷은 손을 그냥 빳빳이 들어 세워달라고 해도 무시하고 그냥 쌩 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네 어이가 없죠. 그 시대에는 이 강도도 많고 인심이 흉흉하니 그냥 연속 차량 두 대가 그렇게 쌩쌩 하고 지나갔답니다. 이어 숨져진 거 짱 더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그냥 막 해댔는데 사실 제일 바빴던 거는 역시 왕엔칭이었습니다. 네 이건 계획에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이젠 차를 하나 얻어 타고 이 지역을 떠나야 했는데 말입니다. 시간이 더 지체되면 감옥에서 알아차리고 경보도 울릴 텐데 그때는 이미 늦게 되는 겁니다. 이어 저 멀리서 큰 경운기 한 대가 옵니다. 야 우리 일자로 길을 막자! 저 놈만 저거 지나가려면 우리를 밟고 가려라! 이어 그 네 명은 큰 길에서 팔을 쫙 펴고 일자로 서서 길을 막습니다. 네 이어 그 경운기는 하는 수 없어 그들 앞에서 세우게 됩니다. 어이 아저씨 우리 급해서 그런데 신실 좀 집시다! 하고는 그냥 경운기 뒤쪽으로 올라탑니다. 그 경운기는 한 차이 석탄을 운반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냥 그 차디차고 더러운 석탄 위에 그냥 쭈그리고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석탄을 덮고 있던 그 헝거푸로 모험을 덮고는 또 와드와드 떨며 출발합니다. 그렇게 쪼우청이란 곳에 갔고 이 함께 동행하던 사람은 떠났다고 합니다. 네 나중에 이 아저씨는 함께 그때 동행했던 이 3명이 16명이나 살해하게 된 악마리란 걸 알았을 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네 아마도 온몸에 소름이 그냥 쫙 돌았을 겁니다. 그들과 얽혀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어 경운기를 타고 이동하니 속도가 매우 느렸죠. 얼마 못 가서 시간이 거의 되었음을 느끼고는 경운기에서 내려서 구자우산이란 그 산속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들이 막 미친듯이 오르고 있을 때 삐보 삐보 하는 경보음과 함께 그냥 수십 대의 경찰차들이 그들이 발밑으로 그냥 쫙 지나가는 걸 목격합니다. 시간을 계산한 게 정말로 그냥 딱 맞아 떨어졌죠. 한 발자국만 늦었어도 아마 지금쯤엔 잡혔겠죠. 그들은 그 산속에서 자연 동굴을 하나 발견하고 자리를 잡습니다. 네 그 동굴 안은 사냥꾼이 있었던 동굴이었던지 이 불을 지필 수 있는 곳도 있었고 이 감자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그들은 탈옥한 뒤 첫 끼니를 이 동굴 안에서 감자를 구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중국인들은 차가 없으면 안 됐죠. 이 준비해온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고 차를 끓여서 마셨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보초를 서고 다른 두 사람은 잠을 자고 네 또 감자를 다 먹고 라면까지 끓여 먹으며 3일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자 그들은 짐을 싸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왕앤칭이 전에 계획해놨던 탈옥시 중형기계 전문학원 쪽으로 갑니다. 왕앤칭이 전에 이쪽에서 도둑질한 적이 있었으니 이 부분을 잘 알았던 겁니다. 겨울에는 사람이 안 사는 빈집들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왕앤칭은 다른 두 명을 이끌고 그 빈집들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합니다. 네 보통 어떤 집들에서는 그 지하 땅굴에 배추를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그 배추들을 한 대 모읍니다. 왕앤칭이 전해시였던 계획은 이곳에서 배추들을 끓여 먹으면서 이 보름 정도를 더 버티는 거였습니다.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이 경찰들 시선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진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망치려고 계획했었던 거죠. 그 계획은 아주 기가 막혔지만 또 그 계획에 없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바로 그 두 또라이 부하였습니다. 맨날 생배추를 끓여서 먹으니 더 이상은 못 먹겠다는 거였습니다. 변태 또라이 짱 더가 더했죠. 얘는 윗병도 있어서 맨날 배를 끌어안고 그냥 아우성 쳤대요. 아니 형님 저도 전혀 혼자서 땅굴에서 두 달 동안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많이 나았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뭐 어미 안되지도 아니고 맨날 생배추만 끓여 먹다뇨 이었숭지진도 더 붙입니다. 사령관님 우리가 타러 간 거는 어떻게 맨날 고기에 여자를 끼고 이 짭지만 굳게 한번 살아보려고 나온 게 아닙니까 하지만 이건 뭐 여자와 고기는 둘째고 이 추워서 입 돌아갈 지경입니다. 라고 그냥 음사를 부립니다. 왕랜칭은 몇 번은 그냥 다독여서 말릴 수 있었지만 이제 더는 힘들 것 같았답니다. 네 이었 3일밖에 못 버티고 그들은 출발합니다. 이제부터는 왕랜칭이 계획했었던 그 시나리오대로 안됐고 그냥 운명에 맡기는 거죠. 12월 24일 새벽 그들은 짐을 꽁꽁 싸고는 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또 숲속에서 한참을 걷는 거죠. 하지만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 걷고 그 큰 길 옆에서 차를 기다립니다. 이어 한 택시가 멀리서 다가옵니다. 얘네는 어차피 공손하게 손을 들어도 안 세워줄 걸 알고는 또 앞에 그냥 일자로 서서 가로막습니다. 택시는 얘네 앞에서 섰는데 헐 저거 여자 택시기사네요. 그 여자 택시기사는 60대 초반으로 돼 보이는 쇠메이라고 부르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나이가 많은 건 이들한테 문제가 안됐죠. 일주일 동안 맨날 배추만 끓여 먹어서 힘이 안난다고 아우성 치던 이것들이 여자를 보자 그냥 힘이 펄펄 납니다. 그들은 여자를 확 끌어안고서 그냥 뒷좌석에다가 밧줄로 묶어둡니다. 그리고는 왕랜칭이 운전하고 짱 더는 뒤에서 그 아줌마라 볼일을 보고 이 숭지 쥐는 앞에 조수석에 척 앉아서 이 뒤를 돌아보며 구경합니다. 아니 사령관님 저 짱 더 저놈아 인재인데요? 아니 저 좁은 공간에서 대체 몇 가지 자세로 이 아줌마를 밀고 있는지 아세요? 야야 니네 큰형님을 운전시키고 먼저 재미보는 게 뭐 자랑이야? 저 앞에 사람 없는 곳까지 간다며 다들 비켜라잉? 아 이거 대체 몇 년 동안 굶은 거야? 라고 하며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뒤의 이야기는 6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왕랜칭 일당은 큰 길에서 택시 하나를 잡았는데 그 시에 여자 택시 기사였습니다. 비록 나이가 60이 넘은 쇠매이라고 부르는 노인이었지만 여자잖아요. 이 감옥에서 금방 나온 하이에나들은 택시 뒷좌석에다 그냥 끈으로 묶은 후 서로 옷 바꿔서 볼일을 봤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입을 틀어막은 쇠매이는 연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욱욱 거립니다. 야 이젠 지나가는 차도 없으니 입에 거 빼줘라! 뒷좌석에 있던 숭스 쥔이 쇠매이 입에 틀어막았던 팬티를 빼자 아이고 힘들어 죽을 뻔했네. 얘들아 왜 그렇게 강박으로 하려고 그래? 좀 부드럽게 다뤄줘. 나도 좋아하지 않겠나? 네 이 쇠매이는 오랫동안 외롭게 싱글로 그냥 택시만 운전하면 늙었던지라 이 20대 남자 쇠매이랑 그냥 관계를 가지니까 그것이 또한 천국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또 숭스 쥔한테 죽어서 사진은 없지만 이 묘사에 의하면 키 150도 안되고 체형이 그냥 농구공처럼 둥글둥글하게 뚱땡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은 또한 엄청 추악스럽게 생겼는데 이 코 옆에 크나큰 검고 둥근 사마귀가 하나 떡하니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막에는 이 길고 굵은 털이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냥 상상해도 최악 중이 최악이었죠. 쇠매는 왕앤칭 일당으로 가입하고 이 일처 다부제 형식으로 그들과 함께 짭지만 이 굵은 밤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 4명은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택시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아 미안하다 얘들아 차가 너무 오래돼서 가끔씩 이래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한번 수리할게 쇠매는 공구들을 챙겨갖고 그 택시 앞에 이 뚜껑을 열어보니 그냥 검은색 용기가 확 올라옵니다. 네 이미 그 차는 맛이 갔던 거죠. 그들은 할 수 없어 그 택시를 포기하고 이 큰 길에서 다른 차량을 기다립니다. 또 한참을 기다리자 저 멀리서 한 트럭이 오는 걸 발견합니다. 야 다들 앞을 막아! 역시 그들은 공손히 손을 들면 이 안 씌워줄 걸 알고는 또 그 앞에서 그냥 일자로 줄을 쫙 서고 막았답니다. 하지만 요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 트럭 운전수는 이름이 짱보안이라고 불렀는데 얘는 전문 트럭 운전수였으니 그쪽에 관한 범들도 이 한두 가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어? 저것들 뭐야? 감히 고속도로에서 이 트럭을 막아보겠다 이건가? 니들 다 죽었어! 하면 그냥 오히려 액셀을 더 꽉 밟습니다. 어? 야야! 저놈아 저거 가속을 봤는데? 야야 다 피해! 그 4명은 쫄아서 그냥 막 흩어지고 트럭은 쌩 하고 무서운 속도로 스칩니다. 야 저놈아 저거 미친놈 아이야? 네 사실 미친놈은 얘네였죠. 중국에는 이 고속도로에서 차 앞을 맞다가 치여서 죽어도 운전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짱보안은 코웃음을 치며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 재수가 겁나게 없었습니다. 이 바로 그 앞에 철도가 있었던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 기차가 멀리서 오게 되면 그 길목을 막아버리죠. 짱보안은 그 앞에 서기는 했지만 이 아까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멍해서 담배질만 했답니다. 네 그럼 아까 왕앤칭 일당은 그 쌩 나고 지나가는 트럭을 향해서 그냥 쌍욕을 해대고 있는데 에? 트럭이 저 앞에서 멈춰서네요? 야 저거 잡아라! 왕앤칭 일당 3명은 비수를 뽑아갖고 트럭으로 막 달려갖고 그 뒤에는 쇠매가 그냥 뚱기적뚱기적하고 따라갑니다. 짱보안이 그때 백밀러만 한 번 봤어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뭔 똥꿍리를 했던지 그냥 멍해서 담배질만 했답니다. 그 80년대의 트럭은 자동 잠금 장치도 안 돼 있어서 그들 넷은 차문을 열고 그냥 차 안을 향해 난도질을 해댑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목숨을 아삭하게 됩니다. 그들은 시체를 트럭 뒤에다가 싣고 이 짱도와 숭지진도 트럭 뒤에 탔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럭은 뚱펑요슬링이라는 트럭인데 이 차 안에는 운전석과 조수석 이 두 명밖에 못 탔죠. 이 쇠매가 연세도 있고 또 여자인이 조수석에 태우고 갑니다. 그들은 쭉 가다가 과수원 하나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 과수원은 이미 버려진 상태였는지 그냥 잡초가 자라서 볼풍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짱보안이 시체를 묻어두고 또 다시 출발합니다. 네 그러면 보통 범죄자들이면 이때 그냥 차도 있겠구나 그냥 아주 그냥 멀리로 도망치려 하죠. 하지만 왕련칭은 달랐습니다. 얘는 계획이 다 있었죠. 그는 먼저 증명서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타이완시를 벗어 안 놨고 한 사진관에 들러서 이 증명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이 10분이면 나오는 그 빠른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진을 짱보안이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바꿔치기를 합니다. 네 지금이야 그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같은 거는 다 통째로 돼 있어서 바꾸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운전면허증은 비닐로 만들어졌고 이 아래위를 쫙 들으면 이 안에 종이가 있습니다. 네 그 종이를 빼서 사진을 오려내고 지사진을 거기다 턱 붙이고 네 다시 안에 넣고 그걸 다시 잘 붙이면 끝이었죠. 원래 뭘 하나 그냥 깔끔하게 요 자세하게 처리하는 왕련칭한테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이제 운전면허증까지 있으니 이 길에서 경찰들이 검사해도 아무 문제될 일이 없게 된 거죠. 이어 그들은 트럭으로 단숨에 200km를 운전하고 12월 28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이어 트럭이 또 구둥구둥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멈췄다고 합니다. 네 자세히 관찰하니 경유가 떨어졌던 거죠. 한참을 기다리니 요번에는 저 멀리서 해방표 트럭 한 대가 그냥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쇠메이를 보고 손을 들어서 세우라고 합니다. 네 그나마 여자가 손을 들자 그 트럭은 그들 앞에서 멈춥니다. 아이고 총각 우리가 경유가 떨어져서 그러는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얘는 20대 후반으로 돼 보이는 짱고화라고 불렀답니다. 경유가 떨어졌다고요? 이 부근에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을 텐데요. 아이고 그러니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아니겠어. 어떻게 제 차에 있는 경유를 좀 빼서 우리를 주워? 짱고화는 좀 생각해보니 어차피 다음 주유소까지는 자기 차는 충족하니 뭐 용돈이나 벌어보려고 오케이 합니다. 이어 짱고화는 비닐로 된 얇은 도관을 꺼내서 이 자신이 연료 저장고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입으로 쭉 빨아 올립니다. 이어 경유가 거의 나오면 그쪽을 밑으로 향해 기름통에 빼는 거죠. 그렇게 10여리터의 경유를 빼고는 야 고맙다 잘 쓸게 라고는 뒤돌아갑니다. 어이 아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그거 그냥 그렇게 고맙다고 가도 될 일이야? 이어 왕엔칭은 인상을 팍팍 쓰며 다가옵니다. 야 그럼 네 말대로라면 우리 어떻게 가야 되니? 돈을 내놓고 가야 될 게 아니니 돈을 이것들이 양심을 떼어서 아주 어디 개를 줬나? 이어 왕엔칭은 피식 웃으며 해 고마워서 목숨만을 살려 두려고 했는데 아이 되겠다. 네 그리고는 말이 끝나기 바쁘게 쿡 하는 소리와 함께 짱고화는 맥없이 쓰러집니다. 바로 뒤에서 짱거가 망치로 짱고화의 뒤통수를 날려버린 거였죠. 그리고는 또 짱고화를 향해 연속 몇 대를 더 날리고는 목숨을 확실히 끊어버립니다. 네 그렇게 두 번째 목숨까지 아사가 버리게 된 거죠. 저번에 피해자 짱고안한테서는 몇 십원밖에 없었는데 요번에 짱고화한테는 그대로 몇백 위원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어 이참에 짱고화 트럭이 경류를 그냥 다 빼서 자신이 트럭에 넣고는 짱고화와 그 트럭을 그냥 함께 불을 확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남쪽으로 또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3일 연속 달리자 허난성 이엔센이란 곳에 도착합니다. 허난성?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바로 숭류건 형님이 나와 말이었죠. 이 이엔센이란 곳에 도착하자 또 경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한참 달리고 있는데 이 길가에서 기름이란 유자를 보게 됩니다. 네 그 시대에는 주유소가 적으니 이렇게 경류를 가만히 파는 집들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은 엄청나게 비쌌죠. 몇 배나 되는 가격이 아니면 10배를 넘는 가격에도 팔았답니다. 급하면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건 보통 사람들이 경우이고 이 살인을 하면서 눈깝짝 안하는 냉혈 인간들한테는 또 다릅니다. 그 경류를 파는 사람은 이름이 정구호회이였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이름이 나왔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었지 이젠 다들 축축이 가시죠. 왕인칭 일단은 그곳에 주차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그 아주 작은 집에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가 달랑 있었는데 이 정구호회가 의자에 앉아서는 이 담배질을 척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이 자그마한 연료통이 하나 있었고요. 어이 아저씨 경류가 요만큼밖에 안돼? 어디 더 없어? 정구호회는 왕인칭을 이래 아래우로 훑어보더니 왜 요거 부디겠니? 니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있지? 돈을 먼저 보자. 이 왕인칭은 몇백 위에 니 전 재산을 꺼내 보입니다. 에이 그 돈을 갖고는 경류를 딱 요만큼밖에 못 사. 이걸 갖고 가. 네 이 밖에서 이 주위를 살피던 숭즈 쥔이 들어와서 왕인칭 보고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속삭입니다. 그러자 왕인칭의 얼굴색이 또 싹 변하죠. 니 혼자야? 왕인칭은 품속에서 비수를 척 빼듭니다. 아 네? 네? 아 제 혼자 사는데 목숨만을 살려주세요. 목숨을 살려주면 제 경류를 다 내놓겠습니다. 이 왕인칭은 피씨 웃으면 아 그래야지 다 내놔야지 빨리 내놔라. 정보호인은 그들을 데리고 이 뒤쪽 창고에 들어가서 큰 통으로 된 경류를 두 통 보입니다. 네 딱 보니 그 정도면 충분했었죠. 어이 아저씨 다음 생에는 이렇게 남이 돈을 사기치지 말고 정직하게 잘 살아. 라고는 그 셋은 달려들어 마구 쑤셔버립니다. 쇠매도 이제 이런 장면을 몇 번이고 봐왔으니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는 그들이 다 끝나자 그 흔적들을 닦습니다. 이어 그들은 경류를 다 챙기고 또 남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새벽 그들은 이제 후베이성에 들어섭니다. 사실 이 며칠 동안 비록 몇 번이고 그 검사가 있었지만 왕인칭은 이미 바꿔놓은 운전매너증 덕분에 아무 문제 없이 우한까지 도착하게 된 겁니다. 네 이번에 우한에 도착한 그들은 원래 이곳에서 자리 잡고 이 큰 건 하나 하자고 했는데 그날 밤에 왕인칭이 꿈자리가 뒤숭숭 했답니다. 그 이후로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얘네는 목숨을 내고 다니는 거니까 그런 것도 많이 따졌겠죠. 그들은 후베이성을 떠나 강서성으로 갑니다. 네 그럼 이제껏 세 명의 목숨을 아사간 이 악마들은 강서성에서 또 어떤 악행들을 이어갈까요? 7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이미 세 명을 중인 왕인칭 일당은 이 강서성을 지나 안호이성으로 갑니다. 안호이성은 왜 가냐? 바로 황산이 있었기 때문이죠. 중국 10대 명산 중에서 이 첫 번째로 손꼽히는 안호이 황산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우리 한국 손님도 많이 가는 곳인데요. 왕인칭 일당도 뭐 언제 잡혀서 총살 맞을지도 모르니까 이 하루를 보내도 이런 좋은 곳에서 좋은 걸 구경하며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한참 기쁜 마음으로 흥얼거리며 운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때 한참 운전하던 왕인칭이 갑자기 긴장합니다. 네 바로 뒤에 한 백색 승합차가 몇 시간 동안 그냥 딱 붙어서 따르고 있었던 거죠. 왕인칭은 뒤에 창문을 툭툭 치며 신호를 줍니다. 네 이 트럭 안에 자리가 없어서 뒤에서 두터운 담요를 덮고 이 와들와들 떨고 있던 숭주진과 짱더를 부른 거였죠. 네 그리고는 왕인칭은 혹시나 해서 이 속도를 늦춰봤지만 백색 승합차 역시 속도를 늦추며 뒤따라 옵니다. 자 요것들 봐라 왕인칭은 씩 웃으면서 곁에 공구 상자에서 도끼를 꺼내 허리에 찹니다. 네 이 얼마 안 지나서 차량이 적은 한적한 곳을 지나자 이 뒤에 승합차는 쌩 하고 초월합니다. 네 그리고는 급정거로 왕인칭 차량 앞을 확 막습니다. 왕인칭과 승주진 짱더는 차에서 내렸고 그쪽 백색 승합차에서도 이 다섯 명의 남자들이 우르르 내립니다. 네 그들이 손에는 시칼과 몽둥이가 있었으면 얘들아 이 교통비 오천위인이다. 없으면 그 트럭을 놔두고 꺼져라. 그럼 오늘 목숨을 살려주지. 네 그 말을 들은 왕인칭은 씩 웃으면서 야 내 여기 예행하러 왔는데 그런 것까지 내야 되니? 하며 허리춤에서 도끼를 빼듭니다. 네 이 뒤에 있던 짱더와 승주진도 이 비수를 빼들고 천천히 강도들을 향해 다가갑니다. 야야 너네 진짜 뭐 해보자는 게 뭐야? 우리 쪽수가 더 많은데? 네 그 다섯 명의 강도들은 오히려 왕인칭 일당이 슬슬 달려들자 당황해하며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때 악! 하고 그 강도들 중에서 이 한 명이 목을 쥐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른 네 명은 그쪽으로 돌아보니 어떤 한 둥글둥글하고 금실한 아줌마가 그 중 한 명을 그냥 비수로 목을 내리 찍은 거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강도들은 멍해서 바라봅니다. 네 사실 아까 왕인칭은 트럭에서 내릴 때 쇠메한테 자신이 비수를 건네줬던 겁니다. 어이 아줌마 조용하게 다가가서 저 뒤에서 한 놈을 찍어버려 이 왕인칭 3명은 도끼들 들고 와 하고 달립니다. 그냥 1, 2분이 혈투가 끝나자 나머지 강도 4명도 그냥 쓰러집니다. 왕인칭 일당은 짱더가 팔에 칼을 좀 맞은 거 빼고는 다른 손상은 없었는데 이 강도 5명은 모두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뭐 한무리 악인들이 운수가 안 좋아서 다른 더한 악인들한테 당한 꼴이 되었죠. 그들은 호주머니를 다 털어서 이 몇백 위인을 챙기고 이 시체들을 그들이 백색 승합차에 쳐넣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콱 달아놓고는 비상등을 켜고 네 가버립니다. 그때는 지나가는 차량들이 많지 않아서 그냥 발견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답니다. 그 지나가는 차량들도 다들 그냥 지나가면서 어 저 차는 비상등을 켜고 쉬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그들은 그렇게 탈옥 후 며칠 만에 이 8명이 목숨을 아삭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그렇게 쭉 지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출출해 났답니다. 길에서 식당을 하나 찾아갖고 이 저녁을 먹습니다. 네 아까 놀란 가슴을 달래며 달달하게 한잔 합니다. 그리고는 쇠메이한테도 한잔 권하며 칭찬하죠. 아 아줌마 아까 뭐 있었어? 네 그렇게 또 자안을 몇번 돌립니다. 이제 쇠메이 아줌마는 얘네를 그냥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과 그냥 똑같은 흉측한 이론이 되어버린거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전해부터 아마 한 마리 흉악한 악마가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왕랜 칭일당을 만난 뒤에 그 봉인이 해제되어 막 그냥 악마 본성을 드러내게 된거죠. 네 그렇게 배도 뚱뚱하게 잘 불렀고 이 술도 알따따라하게 잘 된 후 그들은 나옵니다. 그리고는 또 기분 좋게 차에 오르려 하는데 에? 이게 뭐죠? 글쎄 차 앞에 바퀴가 그냥 툭 터져있네요. 다른 바퀴들도 확인해보니 그냥 다 그냥 툭 터져서 홀쭉하게 있었답니다. 네 그리고 그 바퀴를 자세히 보니 바퀴마다 다 그냥 칼로 찍은 자국이 있었답니다. 이게 누구 짓이야? 그들은 엄청 빡쳐서 그냥 주위를 둘러보니 한 자동차 수리점이 보입니다. 네 바로 이 자동차 수리점에서 고의로 얘네 자동차 타이어를 빵구내고 와서 갈아라 이거였죠. 이런 죽일놈이 안허인들 네 중국에는 험악한 곳이 여러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황산이 있는 이 안허라는 곳이 제일 어두웠답니다. 이곳은 황산이란 이 풍경구 때문에 관광 손님이 많으니 이 자유여행으로 다니는 사람들 또한 많았죠. 그리고 많은 안허이 본지방 사람들은 그런 관광객들을 그냥 많이 습격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치안이 좋아져 괜찮습니다. 80년대에는 안허이 사람이라면 다들 그냥 슬슬 피할 정도까지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 안허이는 요번엔 그냥 잘못 건드려도 단단히 잘못 건드렸죠. 야 안허 사람 안허 사람 하던데 얘네 그 소문 이상이네? 우리 이것들을 아주 제대로 본테로 한번 보여주자! 그들은 연장을 품속에 숨기고 그 자동차 수리점으로 그냥 어슬렁 어슬렁거리며 걸어갑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수리점 문을 열자. 이 안에는 두 명이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 중 한 명은 롤리중이라고 부르는 노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쪼광화라고 부르는 청년이었답니다. 어 왔니? 어 어떻게 차 어디 고장 났니? 그 둘은 서로 마주 보면 그냥 더러운 웃음을 지우며 서로 키룩키룩 됩니다. 지들이 벌인 짓을 지금 그냥 아주 즐기고 있는 거였죠. 왕연 칭은 도끼를 꺼냐며 어이 니들 오늘 똥 밟았다! 라고 하며 마구 내리찍었답니다. 네 이어 뒤에 다른 부하들이 들어왔을 땐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죠. 얘들아 빨리 뭐가 있는지 잘 뒤져보고 이리 떠나자! 그리고는 왕연 칭과 쇠매가 이 타이어를 갈고 숭지진과 짱더가 이 가게 안을 살살치 뒤집니다. 네 이어 한참을 지나서 이 타이어를 거의 갈았는데 짱더가 막 달려옵니다. 형님 제 쪽을 살살치 뒤졌는데 현금 900위원이 나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것도 뭐 다른 관광객으로부터 사기 쳐서 받아낸 돈이겠지. 우리 지금 많은 사람을 도와서 지금 좋은 일을 하는 거다 들었니? 라고 하며 그냥 콧방귀를 끼고 있습니다. 이때 또 숭지진이 막 달려옵니다. 형님 우리 죽인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아십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사기꾼 놈들이겠지 뭐 또 있겠니? 아닙니다 형님 이걸 보세요. 네 숭지진은 왕연 칭한테 종이 한 장을 건넵니다. 왕연 칭이 그걸 받아보니 형사 판결문이었습니다. 네 아까 그 죽인 노인 롤리중은 전에 여자를 강간한 죄로 이 4년을 판결받고 깜빵 생활하다가 나온 거죠. 근데 이 변태 롤리중은 그게 뭐가 좋은 거라고 이 판결문을 그냥 베개 속 안에다 감춰두고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매일 밤 그 강간했던 그날을 꿈꾸며 그냥 잤던 걸까요? 야야 안회성은 아이들겠다 야 황산이고 뭐고 뜨자. 이거 뭐 반날 저 동안 7명을 만났는데 뭐 다 강도의 사기꾼 강간범이냐. 야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 여기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자. 네 안회성은 이런 무서운 줄도 모르는 하루살이들도 그냥 피할 정도였습니다. 80년대에는 그렇게 어둡고 무서운 곳이었답니다. 왕현칭은 떠나면 그 롤리중이 소중한 부분을 그냥 확 베어버리고는 그 형사 판결문을 그 위에 가려놨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나중에 그걸 보고 이 복수극으로 혼란을 주려 한 거였죠. 네 그들은 또 트럭을 운전하고 반대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형님 이제 우리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야 황산이 아니면 우리 항조 서호로 가야지. 그들은 트럭을 모고 또 며칠 동안 운전하며 이 절강성 부근에까지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 부근에 도착하자 쉬웁니다. 뒤에 타고 있던 둘은 또 뭔 일이 있는지 그냥 비수를 꽉 잡고 내려옵니다. 야 얘들아 우리 이제 이 트럭을 너무 오래 썼어 버리고 갈아탈 때가 됐다. 근데 우리 먼저 사고는 치지 말고 이 버스를 타고 서호에 가서 그냥 며칠 동안 푹 쉰 다음 그 다음에 또 다시 작업 시작하자. 네 이어 그들은 트럭이 지문을 그냥 싹 닦아내고 연장들을 그냥 큰 가방에 잘 숨깁니다. 그리고는 조용하게 그냥 버스를 타고 서호 관광을 그냥 제대로 즐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또 하마터면 큰일이 생길 뻔 했답니다. 네 그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있지만 대충은 이러했답니다. 그들은 요 몇 차례 요 강도질 끝에 호주머니도 조금 두둑하니 밤에 술이 얼큰하게 된 김에 그냥 룸사롱에까지 갔답니다. 네 그리고는 가서 그냥 화끈하게 물을 빼고 여관에 들어가서 잠자게 되었죠. 하지만 이튿날 네 일어나 보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승주주인이 눈을 겨우 뜨니 자신이 그냥 줄떡 다 벗은 채로 이 침대에 밧줄로 꽁꽁 묶여있는 걸 발견했답니다. 그 앞에는 쇠매가 그냥 가위를 들고 이 승주주인이 소중한 쪽을 툭툭 칩니다. 야 너 어젯밤에 아주 황홀했다며 어? 어떻게? 그리 좋았니? 네 그리고 그 곁에는 왕앤친구와 짱더가 그냥 멀뚱멀뚱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면 그냥 담배만 태우고 있었답니다. 네 사실 제일 처음에 이 쇠매를 납치했을 땐 그냥 셋다 쇠매와 관계를 가졌지만 그렇게 며칠 지나자 쇠매는 그 중에서 승주주인을 선택하고 그와만 관계를 가졌답니다. 뭐 승주주인이 뭔가가 다른 두 명보다 돌출했겠죠? 그리고는 제 딴에는 그냥 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 생각은 어땠을까요? 쇠매는 가위를 들고 승주주인이 소중한 부근에 대고 툭툭 치면서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 할게요 라고 하면 왠지 욕먹을 것 같아 계속 할게요.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더 있겠나요? 승주주인은 아주 그냥 손이야 발이야 라고 빌었고 다시는 다른 여자랑 자지 않겠다고 이 맹세를 받고 풀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건 아주 많이 그냥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얘네들한테서 정상적인 경우를 바라면 안되죠. 그렇게 그 뒤에는 이 승주주인은 찍소리도 못내고 쇠매의 소나기에서 그냥 놀았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루 동안 이 서호 휴가를 끝내고 또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럼 나머지는 8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왕현칭 일당은 감옥에서 타러간 뒤 이제껏 10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중국 헝저우 서호에서 이 여행을 마치고는 또 차량이 필요했죠. 그들은 그나마 접근하기 쉬운 택시를 눈독 들였는데 그런 택시들을 욕 골라가면서 탈 수 있는 곳은 기차역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차역에서 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제일 새 차로 돼 보이는 택시를 찾습니다. 어이 아저씨 우리 샤오상 곳으로 갑시다. 조수석에 앉은 왕현칭은 택시기사를 보고 얘기합니다. 뭐? 쇼우상? 거기 너무 먼데 다른 차 알아보쇼. 네 그 시절에는 이 탑승 거부가 아주 그냥 보편적이었죠. 가고 싶으면 가고 내키지 않으면 그냥 당당하게 승차 거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이 아 이 차가 새 차라서 우리 기분 좋게 가려고 그런 거야. 내 10위엔 더 줄게 오케이? 네 그제야 그 택시는 출발합니다. 이어 또 한참을 가다가 또 인적이 드문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어이 아저씨 비켜봐 내가 좀 운전해줄게. 왕현칭이 말을 듣고 택시기사는 아주 그냥 어이없어 하죠. 어? 니 운전한다고? 그럼 나는? 왕현칭은 피식 웃으며 도끼를 꺼내 듭니다. 니는 찍소리 말고 조용하게 있어야 되겠지? 네 이어 택시는 길 옆에 세워졌고 그들은 내려서 택시기사를 그냥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는 눈도 가리고 숲속으로 끌고 갑니다. 네? 우리 지금 어디 간까? 나를 목숨을 살려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택시기사를 끌고 한참을 들어가고는 어이 아저씨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 한 10명을 죽였어. 그놈들은 다 10번 죽어도 싸는 놈들이었지. 근데 아저씨는 좀 억울하겠는데 뭐 어쩌겠어? 다들 뭐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럼 잘 가시오. 그러자 그 택시기사는 무릎을 꿇고 그냥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땅바닥에 그냥 쪼아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짱더는 비수로 대여섯 번 찔러서 즉사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현금 100여 위원을 챙기고 떠납니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쩡조라는 도시로 가게 되었고 또 그쪽에서 제일 큰 도서관으로 찾아갑니다. 네? 뭔 도서관이죠? 이 상황에서 설마 또 뭐 공부를 하려고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돈이 다 떨어져서 이 도둑질하러 간 거였습니다. 11명이나 죽이고 이 차량도 많이 빼앗았지만 현금은 별로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한테는 이 금고 따기, 신이 손, 왕앤친이 있잖아요. 왕앤친은 이 대도서관이나 이 학교 같은 걸 털기를 매우 좋아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큰데 그냥 보안이라 해봤자 한두 명밖에 안 됐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받아놓은 현금도 많았지만 그 많은 현금들은 또 금고만 믿고 그냥 안에 달랑 넣었기 때문이죠. 이어 1989년 1월 18일 밤이었습니다. 왕앤친은 아주 그냥 손쉽게 금고를 따게 되었고 안에 천여 위원화되는 현금을 챙겼답니다. 그 시대는 이 천여 위원은 또 그나마 큰 돈이었고 정저우 씨를 돌아다니며 그냥 한동안은 잘 먹고 잘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정저우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 회계실로 들어갔답니다. 그 회계실이 자소한 열쇠 같은 건 왕앤친한테는 그냥 없는 거랑 똑같았죠. 그 안에는 최신식 금고가 있었답니다. 요거 요거 오랜만이네 하고 요 구멍을 뚫지 않고 그냥 손으로 요 만지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 그냥 쉽게 딱 하고 엽니다. 네 그 안에는 현금 6천위원과 니콘 카메라 한 대까지 있었답니다. 야 이거 이거 비싸보이는데야 좋은 게다야. 이어 그들은 그 돈들을 갖고 그냥 택시를 운전하여 4천성 성도로 갔답니다. 얘네 이거 지금 중국을 한 바퀴 그냥 투어하는 중이네요. 그렇게 4천성에 도착한 그들은 택시를 버리고 그냥 백화점에 들려서 이 양복들을 그냥 쫙 차려 입었답니다. 왕앤친이 솜씨를 부려 이 두 차례를 거쳐 7천위원이나 도죽질해서 그냥 한동안은 달달하게 살 수 있었죠. 그들은 현지에서 제일 잘 되는 호구 가게에 들어갔답니다. 중국 호구의 원조는 4천성인 걸 잘 아시죠? 저도 예전에 4천에 5년을 있었는데 그때 그냥 너무도 맛있어서 거의 매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먹었던 그 호구맛은 아직도 그냥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형님 우리 이제 뭘 하면 되죠? 즐겨야지.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 뭐 해보고 싶은 거나 가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 그리고 또 저번에처럼 작업하다가 이 운수가 좋으면 큰 돈이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린 그걸 갖고 미얀마로 가서 장사를 한번 시작해보자. 네 그들은 미얀마로 가자는 소리를 듣자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목숨을 아삭하게 되니 어차피 가야한 길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죠. 호구 가게에서 그냥 배 터지게 먹고는 나와서 제일 좋은 호텔로 갔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이 최대 명절 음력설이 다가오니까 말이죠. 그들은 좋은 호텔에서 당분간 뜨뜻하게 있으며 좋은 걸 많이 먹고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였습니다. 이어 1989년 2월 5일이 되었습니다. 그들 넷은 이 맥주와 빼갈 그리고 포장해온 중국 요리들을 그냥 한상 가득 차립니다. 그리고는 이 TV 앞에 모여앉아 충절 TV 프로그램을 봅니다. 서로 술 한잔하면서 웃고 떠들면서 아주 북적북적하게 설을 잘 보내고 있었죠. 이어 TV에서는 한 코미디 오락프로가 나왔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타지에서 알바하고 지내는 아들이 설이 되어 집에 돌아가서 이 엄마랑 만나는 그런 내용이었죠. 하지만 코미디 프로라 보니 그냥 겁나게 웃겨서 다들 그냥 배를 끌어안고 그냥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숭즈 쥐는 달랐답니다. 그는 구석에서 그냥 훌쩍훌쩍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 술이 알달달하게 들어가고 또 아직 20대 어린 마음이었으니 엄마가 보고 싶었겠죠. 형님 저 집으로 돌아갈래요. 숭즈 쥐는 갑자기 결심이나 한듯 왕앤칭한테 그랬답니다. 뭐? 집에 돌아가? 우리 같은 살인자들한테 집이 어디 있니? 니 잘 기억해둬라. 우리들한테는 집은 무덤이야. 니가 굳이 돌아가게 되면 그 무덤을 니절로 파고 들어가게 되는 꼴이 되는 거고. 네 왕앤칭은 정확하게 얘기를 전달해줬지만 숭즈 쥐는 그 소리가 듣기지도 않았답니다. 숭즈 쥐의 눈물은 그냥 멈추지 않고 줄줄 흘렀다고 합니다. 이어 곁에 있던 숭즈 쥐는 그런 숭즈 쥐을 꼭 안아주었고 또 분위기랑 안 맞게 이렇게 숭즈 쥐을 슬슬 만지기 시작했답니다. 에이 더러워 분위기 망쳤다. 짱더야 우리는 룸사롱이나 가자. 네 그 둘은 숭즈 쥐의 그 흉측한 얼굴만 봐도 이젠 질렸죠. 그 둘이 일어나자 숭즈 쥐도 따라 일어나려다가 그냥 숭즈 쥐한테 꽉 잡힙니다. 그리고는 아직 왕앤칭과 짱더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 숭즈 쥐한테 올라타고 옷을 막 벗기 시작합니다. 에이 저 숭즈 쥐 저 불쌍한 놈아 어찌게 왕앤칭과 짱더는 밖에 룸사롱에서 뜨거운 하룻밤을 지내고 이튿날 오후가 되어서야 부시시해서 일어나 호텔로 돌아갔답니다. 네 하지만 호텔에는 숭즈 쥐과 쇠매 둘 다 안보입니다. 이어 갑자기 어젯밤에 돌아가겠다고 하던 생각이 번뜩 났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냥 깜짝 놀라서 온갖 걱정이 그냥 다 몰려오는 거죠. 숭즈 쥐 그 우둔한 머리로는 금방 잡혀들갔게 뻔했으니까 말입니다. 걔만 잡혀들간 건 괜찮지만 들어가서 또 자기들을 모두 불어버릴 거였으니까 말이죠. 왕앤칭과 짱더는 막 그냥 기차역으로 달려가서 이 온 하루 찾아보지만 역시 못 찾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때의 숭즈 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기차를 타고 그 지역을 뜬 지 오래됐습니다. 물론 그의 곁에는 거머리 같은 쇠매가 그냥 딱 붙어서 말이죠. 어이 아줌마 우리 이제 여기서 흩어져야 될 것 같소? 잘 지내요. 네 하지만 그냥 그렇게 떨어질 쇠매가 아니었죠. 숭즈 쥐의 겨드랑이를 그냥 더 꽉 조이며 붙어 있습니다. 아니 아줌마 아줌마가 우리 엄마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 뭘 어쩌라는 거야? 이어 쇠매는 입을 그냥 삐쭉삐쭉하며 흥 납치해서 너 맘대로 따먹을 땐 언제고 이제 나이가 많다고 버리려고 어림도 없다. 네 숭즈 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딱 하나. 바로 죽여버려야만 했죠. 숭즈 쥐는 고향이 산시성에 도착하고 먼저 여관 하나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식당에 가서 이 요리들을 포장하고는 돈을 더 주어서 이 소금과 고춧가루를 또 한 봉지씩 더 샀다고 합니다. 곁에 딱 붙어있던 쇠매는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왜 그런 걸 사는지 그 집에 오랜만에 돌아가는데 돈은 없고 뭐든지 사야 될 게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여관에서 그 둘은 아주 그냥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답니다. 술이 알달달해지자 이 쇠매는 또 몸이 화끈화끈하게 달아올라서 이 숭즈 쥐을 그냥 또 한 바탕 휘둘러 놓습니다. 이야 매번 이 살인마가 이렇게 불쌍해 본 적은 또 처음이네요. 그렇게 또 그냥 숭즈 쥐을 쪽쪽 빨아먹고는 대자로 벌어져서 잤답니다. 하지만 이때 숭즈 쥐은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네 그 이 곁에는 이 드르랑 드르랑하고 그냥 우레같은 코고는 소리를 내는 그냥 쇠매를 보고는 너무도 더러워서 침을 택 하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곁에 베개를 슬쩍 쥐고는 이 쇠매를 가로타고 얼굴을 꽉 누릅니다. 쇠매가 아무리 덩치는 뭐 천하장사 같아도 힘은 남자를 못 당하죠. 술까지 겁나게 처먹었던 상황인지라 그냥 별로 힘도 못 써보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네 이 숭즈 쥐는 쇠매를 그냥 발가 벗기고 고춧가루와 소금을 그냥 아주 질벅하게 칩니다. 그리고는 준비해놓은 비닐에 그냥 꽁꽁 싸서는 이 침대 밑에 넣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뒤에 숭즈 쥐는 그냥 경찰에 잡히고 쇠매는 기차역에서 헤어져서 그냥 고향으로 갔을 거라고 진술했답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한참 동안은 그 여관이 침대 밑에 방치되어 있었답니다. 숭즈 쥐는 그렇게 쇠매를 처리한 뒤 집으로 그냥 질주합니다. 허겁지겁 집에 도착하자. 마침 그의 부모님은 둘 다 집에 있었대요. 그는 엄마를 보자 그냥 막 뛰어가서 엉엉하고 그냥 어린애처럼 막 울었답니다. 이제껏 겪어온 서러움이 그냥 한꺼번에 폭발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한참을 지나서 진정하고는 배고프다고 합니다. 어 알았다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 어이 여보 그 집에 닭을 한마디 잡아 우리 아들 몸보신 시켜줘야지 그리고 내 나가서 따끈따끈한 술을 사올게 오늘 우리 가족이 다 모였으니 우리 제대로 설을 한번 해보자 숭즈 쥐 부친은 그렇게 얘기하고는 허겁지겁 나옵니다. 집에서 나온 그는 상점 쪽으로 막 달려가는데 에? 그냥 스쳐버리네요? 그리고는 쭉 그냥 달려서 경찰서까지 갔답니다. 어 경찰관님 저희 아들이 숭즈 쥐이 지금 집에 돌아왔습니다. 빨리 가서 잡으세요. 헐 이건 뭐 숭즈 쥐이 뭐 친아들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그의 친아들이 맞았답니다. 하지만 그때 이 사람들은 따 이 미친이라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라면 가족이라도 그냥 가만둬서는 안된다는 사상을 그냥 머리에 주입시켰답니다. 그렇게 숭즈 쥐은 조직을 배신하고 이 집으로 도망쳤는데 집에서 또 배신당하고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전에 제가 했던 텐슈와 룰린에도 이런 재밌는 친구가 하나 있었죠. 숭즈 쥐은 그렇게 집에 들어간지 한 시간도 안되서 이 경찰서에 잡혀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때 왕랭칭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9회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8회에서 숭즈 쥐은 쇠매를 죽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꿈에도 그리고 그리던 그 부모와 만났는데 또 한 시간도 안되서 부친이 신고로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성도에 있던 왕랭칭과 짱 더는 뭐했을까요? 얘네는 완전 빡쳐있었답니다. 왜냐면 쇠매가 숭즈 쥐과 함께 떠날 때 이 호텔을 그냥 싹싹 뒤졌답니다. 그리고는 왕랭칭이 숨겨놓은 남은 돈을 그냥 깡그리 쓸어갔기 때문이죠. 이제 얘네는 빈털터리가 돼갖고 호텔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공원이 벤치에 멍하니 앉아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니콘 카메라를 만지자 거립니다. 형님 이거 꽤 돼 보이는데 제가 가서 팔까요? 왕랭칭은 귀찮아서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았죠. 내 때는 1989년 2월 21일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짱 더는 전자제품 중고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카메라를 등에 매고는 시장 안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이어 얼마 안 지나 과연 한 남자가 그한테 접근합니다. 어이 아저씨 그 카메라 팔려고 왔니? 짱 더는 그 남자를 아래위로 한번 훑어보고는 어 니 눈썹이 괜찮구나야 맞다 내 카메라 팔려고 왔는데 니 얼마에 사게? 네 그러자 그 딜러는 아니지 아니지 아저씨 장사 처음 하는구나 원래 팔려고 하는 사람이 가격을 부르고 우리가 다시 흥정하는 거야. 네 이어 짱 더는 매우 당황해합니다. 그는 이 카메라가 원가가 얼마이고 이 중고로는 또 얼마에 팔 수 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갔었던 거죠. 머리가 항상 비상한 왕랭칭도 이번만큼은 여기까지 생각 못했답니다. 짱 더는 지금 몹시 당황했지만 에이 뭐 이렇게 된 이상 크게 한번 불러보지 뭐 야 너희 카메라 사고 싶니? 1200위원이다. 어떠야? 네 사실 그들한테는 1200위원이면 또 한동안은 그냥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으니까 큰 돈이었죠.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딜러는 그냥 눈에서 빛이 바짝하고 났답니다. 오케이 오케이 1200위원 오케이다. 야 너 잠깐만 기다려. 내 매장에 가서 돈 금방 꺼내올게. 하지만 이때 곁에 또 다른 딜러가 나옵니다. 에이 잠깐만 잠깐만 내 1300위원 줄게. 나한테 팔어. 네 이어 그 두 딜러는 그냥 옥신각신하며 싸움을 합니다. 왜 나 니 장사를 빼앗냐. 뭐 내가 더 많이 주고 사겠다는데 니가 뭔 상관이냐. 라고 막 이러면서 서로 멱살까지 잡았대요. 하지만 이때 갑자기 남자 3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카메라를 확 낚아채며 어이 니네들 그만해라. 그리고 아저씨 나 1500위원에 이 카메라를 살 수 있어. 어때야? 팔겠으면 우리 가게에 가서 돈 받아. 네 짱더는 당연히 오케이죠. 그는 싱글벙글해서 그냥 그 3명을 따라 나섰고 아까 두 킬러는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바라봤답니다. 네 왜냐면 이 3명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죠. 함부로 그냥 나댈 수 없었던 겁니다. 그 3명의 남자는 짱더를 데리고 큰길을 건너 멈춰 섭니다. 야 여기다 들어오라. 짱더가 그쪽을 보자 그냥 다리가 와드와드 떨려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네 그곳은 바로 경찰서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곁에 있던 두 남자는 짱더를 양쪽에서 팔을 확 끼고는 끌고 들어갑니다. 사실 그 3명은 보통 백성들 옷차림을 한 경찰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고시장에서 요 훔쳐온 물건들을 처리하는 놈들을 그냥 감시하고 잡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요번에 뜻밖에도 11명을 죽인 살인마가 걸려들 줄은 아마 얘들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그 모든 걸 멀리서 보고 있던 왕연칭은 온몸에 그냥 식은땀이 쫙 납니다. 아이고 짱더는 이제 끝났네 끝났어 하며 그냥 냅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왕연칭은 택시를 하나 잡아타고 곧장 기차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경찰은 짱더한테 묻습니다. 야 너 이 카메라 어디서 났어? 너무도 가짜스런 질문에 산거라고 대답했답니다. 뭐? 이거 니가 산거라고? 얼마에 샀는데? 짱더는 또 당황했습니다. 그걸 몰랐죠. 저 2,000원에 샀는데요. 그러자 경찰은 책상을 탁 치며 어이 이 촌놈아 너 이 카메라 브랜드도 잘 모르지? 이건 일본 브랜드 니콘이 카메라다. 가격이 4,800원이야. 근데 뭐 2,000위원에 샀다고? 그리고 1,200위원에 팔아? 이 카메라는 니 거 아니잖아. 빨리 제대로 말 못해. 네 이 경찰은 짱더의 그 온몸에 있던 소지품을 그냥 모두 한번 체크해 봅니다. 근데 어라? 이거 뭐죠? 경찰은 짱더의 소지품에서 지갑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안에는 신분증이 하나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신분증은 짱더가 아니고 완전 다른 사람이 신분증이었죠. 네 사실 이건 파일회에서 나왔던 그 채택시기사의 지갑이었는데 너무도 이쁘게 생겨서 자기 호주머니에 그냥 넣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갑을 잘 확인도 안 했었고 지갑이 깊은 곳에는 그의 신분증이 끼워져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는 그 신분증 이름을 검색하자 바로 얼마 전에 이 야외에서 칼에 찔러 죽은 사람이란 사실이 바로 나옵니다. 이어 경찰서는 발칵 뒤집히죠. 왕앤칭에 대한 체포령이 또 한 차례 내립니다. 왕앤칭은 모두 합해서 6번이나 체포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때 왕앤칭은 뭐 했을까요? 그는 성도를 떠나 곁의 도시 중경으로 갑니다. 네 이젠 자신이 오른팔 왼팔이 다 잡히고 혼자 그냥 쓸쓸하게 남았네요. 중경에 도착한 그는 제일 급했던 건 역시 쩐이었습니다. 이젠 그의 호주머니에는 정말로 일전 한품도 없었대요. 그는 돈도 없어서 먼 데도 못 가고 그냥 가까운 곳이 서남 농업대학으로 갔답니다. 역시 왕앤칭이 도둑질 솜씨는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그냥 손쉽게 회계실이 금고를 따고 이 안에 천여위인을 챙깁니다. 근데 이 금전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고 더욱 귀중한 물건을 찾아 냅니다. 네 바로 공작증이었습니다. 이 공작증은 서남 농업대학의 한 교수꺼였는데 그걸 또 사진을 도려내고 지사진을 척 붙여넣습니다. 네 그리고는 또 금고안이 도장으로 이 내리 꾹 눌러서 흔적을 만듭니다. 예전의 증명서들은 참으로 이렇게 허술했죠. 그렇게 그냥 얼러뚝딱하니 진짜랑 그냥 똑같게 만들어집니다. 이것만 있으면 당분간은 아무런 걱정이 없었죠. 네 하지만 이 몇 개월이 시간 동안 그의 체력은 이미 고갈되었습니다. 하지만 편히 쉴 수는 없었죠. 한동안 이 동면하며 쉬려면 이 돈으로는 힘들었죠. 이어 그는 또 일을 악물고 학교 세 개를 털어서 이천여 위인을 도둑질했답니다. 그 돈을 갖고는 쭈저우시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쪽의 여관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쪽에서 맨날 그냥 푹 쉬며 좋은 걸 많이 먹고 헬스장도 다니며 컨디션을 조절했답니다. 네 그렇게 두 달 동안 푹 쉬고는 이젠 또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왕현칭은 이제껏 맨날 학교나 도서관을 털었지만 이제는 목표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고가 아주 너무 많이 들어와 이 경찰들에서도 아마 학교와 도서관에 더 신경 쓸 거였으니 말입니다. 왕현칭은 사실 전에 그 7회에서 5명이 강도와 붙었잖아요. 네 그때는 쇠매가 뒤에서 기습했으니 제압할 수 있었지만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그때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총을 구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난창시 지도와 그 전화번호부를 사들이고 온종일 연구합니다. 음 총은 경찰서에 있는데 그쪽은 24시간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위험하니 건드리지도 못하고 국가행정기관을 한번 털어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지도상으로 그나마 제일 손쓰기 쉬운 강서행정관리간부 양성센터를 찍습니다. 이런 곳에는 보안부가 있었는데 그 안에 권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전에 다른 학교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 대여섯 번이나 가서 지형을 잘 관찰했답니다. 그런 행정기관은 처음이니 이 100%를 다 장악하고 손쓰려 한 거였죠. 이어 1989년 8월 29일 깊은 밤이었습니다. 왕의 층은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그 행정기관을 들어갑니다. 네 이제 그 어떤 열쇠도 그의 앞에서는 싹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됐죠. 그렇게 쭉 보안실까지 들어가니 금고 두 개가 떡하니 있었습니다. 오케이 요 안에 현금이랑 권총이랑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니 그냥 매우 흥분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지는 않았고 이 주위를 잘 체크하며 다가가고 있는데 에? 저거 뭐지? 글쎄 그 금고에는 적외선 경보 장치가 있었답니다. 헐 그거보다 왕의 층은 또 더 흥분합니다. 오랜만에 요런 난이도가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요번에는 섣불리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뭣도 모르고 건드리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왕의 층은 적외선을 피해 요 가까이에서 그 금고의 구조를 머릿속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그리고는 일단 그곳을 떴다고 합니다. 네 여관에 돌아온 그는 너무도 흥분되어 잠을 못 이뤘다고 합니다. 이어 이튿날에 왕의 층은 금고 파는 상점들을 그냥 하나하나 샅샅이 뒤지며 그 적외선 경보 금고를 찾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최신식 금고를 파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묻고 또 묻다가 겨우 한가지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 금고는 중남교통대학에서 시험 제작한 최신식 금고였으며 시장에서는 아직 유통되지 않고 있었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몇몇 행정기관에서 시험삼아 쓰고 있었대요. 오케이 중남교통대학에서 만든거라 그거지 그럼 그쪽부터 치면 되겠네. 네 대학교를 터는 건 왕의 층한테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죠. 그는 글쎄 그 대학교의 생산창고에서 적외선 경보 금고를 하나 도둑질해왔다고 합니다. 왕의 층은 그 금고를 갖고 여관으로 가지 않고 이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갔답니다. 연구하는 도중에 경보가 또 자꾸 켜질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는 산속에서 고심히 연구 끝에 그 금고를 안전하게 열 수 있는 방법 두가지나 알아내게 되었답니다. 이야 얘 진짜 제간둥이죠. 이어 9월 4일 새벽이었습니다. 왕의 층은 자신이 연구해낸 방법대로 이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장갑을 끼고 이 발바닥에는 또 수건을 싸매고 다시 한번 강서성 행정관리 간부 양성세터의 보안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연습대로 그냥 아주 손쉽게 저외선 경보를 해제하고는 금고를 엽니다. 자 그 안에는 역시 5,4식 권총 한 자루와 6,4식 권총 한 자루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탄약 몇십 개랑 그 현금 천여위원이나 있었답니다. 그 모든 걸 가방에 챙기고는 또 그 금고의 비밀번호를 바꿔놨다고 합니다. 요 놈 요것도 장난꾸러기죠. 이 사건은 사실 나중에 왕의 층이 잡히고 자백한 뒤에야 밝혀지게 되었답니다. 그때 이 경찰서는 그 총기 도난 사건을 내부 사람이 지시라고 간주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내부 사람들을 그냥 하나하나 수색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최실시 금고를 이 흔적 하나 없이 따고 비밀번호까지 바꾸는 건 밖에 사람이 지시라는 건 상상도 못하죠. 경찰서에서는 그 사건을 비밀로 하고 이 내부에서 수사를 그냥 쭉 진행했다고 합니다. 왕앤칭은 요번권을 성사한 뒤 우한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그쪽에서 여관을 잡고는 이 권총 두 자루를 쭉 쥐고는 흐뭇해합니다. 하지만 또 이어 갑자기 적적했대요. 권총은 두 자루인데 사람은 하나뿐이네? 왕앤칭은 동료 하나를 찾으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럼 누구를 찾지? 한참을 생각하던 그의 머릿속에는 한 우스꽝스러운 얼굴이 우수왕씨가 떠오릅니다. 네 그럼 왜 우수왕씨를 선택하게 된 걸까요? 다음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십시오. 종일TV 최종일입니다. 그 회에서 왕앤칭은 권총 두 자루를 얻고는 동료 한 명을 끌어들이려고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또 새로 잘 모르는 사람을 찾는 거는 위험 부담도 있었고 번거로울 수도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찾아야만 했죠. 하지만 그러자면 첫째 이미 감옥에서 나와야 했고 둘째 개가 사는 주소를 알아야 찾아가죠. 그러자 그의 머리에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스테레오 게임이 우수왕씨였습니다. 얘는 2회에서 나왔었는데요. 왕앤칭이 제일 처음에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귀샤대기를 하나 날렸잖아요. 그리고는 왕앤칭이 두목이 된 후 맨날 이 스테레오 게임을 시켰죠. 네 그 게임은 똥을 싸서 버리는 똥통에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머리를 넣고는 시키는 노래를 큰 소리로 불러야만 했습니다. 네 그러면 똥통 안에서 그냥 노래소리가 울려 퍼져 스테레오 같다 하여 스테레오 게임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당하고도 우수왕씨는 항상 왕앤칭이 팬이었답니다. 맨날 졸졸 따라다니며 이 수발을 들었고 자신이 집주소까지 알려주면서 나중에 기회되면 밖에서 만나 그리고 왕앤칭 형님이 소아마리 되고 싶다고 했답니다. 근데 개가 추러간 날짜가 88년 12월이었죠. 왕앤칭이 타러간 뒤였습니다. 음 우수왕씨 그놈아 비록 돼지처럼 우둔하고 쓸 때는 없지만 나한테 절대적으로 충성은 한단 말이야. 그래 한번 써보자. 네 딱히 다른 사람이 없었던 왕앤칭은 우수왕씨가 살고 있는 타이원씨로 갑니다. 하지만 즉시 기차역에서 나오지는 못했답니다. 왜냐면 타이원씨는 왕앤칭의 고향이었거든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이 기차역에 숨어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기차역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를 잘 모색합니다. 그러던 그의 눈에는 커다란 짐을 그냥 메고 나가는 한 할머니가 보입니다. 왕앤칭은 쓱 다가가서 할머니 무거우실 텐데 제가 도와드리죠. 라고는 지가 할머니 짐을 메고 또 할머니를 구축하며 나갑니다. 네 이 광경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모자 관계로 보여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함이었죠. 이후 왕앤칭은 밖에서 할머니를 보내고는 이 잽싹의 부근에 비디오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한테 대낮은 역시 아주 위험했었죠. 비디오방에서 그냥 푹 쉬면서 밤이 되기를 기다리려 했던 거죠. 그 시기 비디오방은요 매우 혼잡했습니다. 그닥 잘 나가지 못하는 이 밑에 건달들이 보통 둥지를 틀고 있었으며 이 아가씨를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입으로 지들 용돈이나 버는 그런 피데미 조직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왕앤칭은 들어가서 혼자 룸을 하나 막고는 이 비디오도 끄고 전등도 끄고 누워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는 잠이 깊게 들었는데 이 갑자기 문이 확 열리고 전등이 확 켜집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손님 오늘은 장사가 너무 바빠서 예 혼자 남았습니다. 배 위에는 모시겠습니다. 네 왕앤칭은 잠들다 깼던지라 그냥 눈앞이 갑자기 너무 밝으니 눈도 제대로 못 뜹니다. 아니 저는 필요 없는데 네 이 왕앤칭이 말을 들은 그 건달은 곁에 있던 아가씨 가슴 쪽을 움켜쥐고 그냥 확 밑으로 땡깁니다. 네 그러자 그 아가씨 하얀 가슴이 그냥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손님 예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오늘 해도 돈을 내야 되고 아이 해도 돈을 내야 된다. 그래 어찌게 헐 이거 뭐 강제로 아가씨를 파는 셈이었죠. 왕앤칭은 욱했지만 그 아가씨를 보자 또 예뻤대요. 오케이 배 위에는 주고 아가씨를 남깁니다. 네 그리고는 비디오를 켜놓고 또 그 아가씨랑 볼일을 열심히 봅니다. 네 그 비디오에서 배워주는 자세대로 여러 방향에서 그냥 아가씨랑 밀고 땡깁니다. 그렇게 볼일이 끝나고 담배 한 대 하고 있는데 또 아까 상황이 살짝 열받습니다. 야 아 걔들이 어느 방에 있니? 아가씨는 겁에 질려 제일 안에 룸에 여러 명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왕앤칭은 권총을 꺼내 철컥하고 탄약을 재우고는 그쪽 룸으로 그냥 어슬렁어슬렁하며 걸어갑니다. 네 그리고는 문을 팡 하고 걷어차며 권총을 들고 들어갑니다. 네 하지만 이때 아까 들어왔던 그 건달 녀석이 일어나자 그 다리에 대고 팡 하고 한 방을 먹입니다. 안에는 세 명이 건달이 있었는데 다른 두 명은 그냥 찍소리도 못합니다. 야 야 니네 내 누군지 아니? 내 11명을 죽인 싼시 도적왕 왕앤칭이다! 어디 감히 내 앞에서 난리야! 그 세 명은 싼시 도적왕이란 소리를 듣자 그냥 머리가 아찔해 납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싼시 제이왕이라고 하면 왕앤칭이라고 그냥 다 나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이름이 더욱 어마어마했겠죠. 감옥에서 12명을 거느리고 도망쳤는데 또 나와서 지금까지 11명이나 죽였으니 얘 앞에 뭐가 보였겠나요? 마음만 먹으면 요 앞에 세 명은 그냥 빵빵빵 해서 죽이는 건 1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봤자 11명이 14명으로 그냥 숫자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였으니 말입니다. 이어 그 건달 세 명은 털썩 무릎을 꿇고는 그냥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네 그리고는 주머리를 다 털어 900위엔을 내놓죠. 이어 왕앤칭은 돈을 챙기고는 서서히 떠났다고 합니다. 네 지 할 거 다 하고는 또 돈을 더 챙겨갖고 떠나네요. 그 시대는 법이 강력했다고 하지만 그 실행 능력이 떨어져서 그냥 무법지대였습니다. 밖에 나오자 이미 밖은 캄캄한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는 택시 하나를 잡아타고 우수왕씨가 알려준 주소로 갑니다. 네 그러면 우수왕씨는 그때까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는 88년 12월에 출소하고 이 1년 정도를 택시기사를 하며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그 왕앤칭의 사건들을 그냥 매일매일 들었죠. 맨날 신문 일면에 새겨져 있으니까 말입니다. 매번 그 기사들을 읽으며 맨날 그랬답니다. 야 역시 우리 큰형님이야. 진짜로 세네. 내 맨날 이러며 더욱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면서 야 내 전에 감옥에 있었는데요. 왕앤칭 큰형님과 어떠어떤 일이 있었다. 라고 항상 자랑했답니다. 역시 뭐 자신이 스테레오 게임은 쪽 빼고 얘기했겠죠. 하지만 하지만 그 오매도 숭배하고 그리던 왕앤칭이 지금 척하고 눈앞에 나타났던 거였습니다. 어? 내가 헛걸 봤나? 하며 눈을 비벼보지만 역시 왕앤칭이었죠. 이 왕앤칭을 재빨리 집안으로 데려온 후 아이고 형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요즘 어때요? 라고 묻습니다. 뭐?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지? 심심해서 널 벌려왔다. 너는 어때야? 네. 이어 우상씨는 그 좁디좁은 초가집이 날아갈 정도로 그냥 한숨을 확 내쉽니다. 아이고 형님 저야 뭐 맨날 개처럼 살죠. 이 택시를 하나 하는데 돈은 안되고 차 사고나 또 두번이나 나고 거의 뭐 굶어죽기 직전입니다. 왕앤칭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더니 너 돈 필요해? 라고 묻습니다. 당연합니다. 형님 저번에 여자 한명을 소개받아 아주 잘 맞는데 이 돈이 없어 식을 뭐 올리고 있잖아요. 왕앤칭은 그 소리를 듣고 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이 될 수 있다. 라고 했답니다. 왕앤칭이 이 여섯 글자로 된 한마디를 듣자 우상씨는 느낍니다. 음 우리 큰형님이 큰 건을 하나 준비하고 있구나 라는걸요. 왜냐면 그가 알고 있었던 왕앤칭은 이 말수는 적은데 이미 뱉어낸 말은 무조건 그냥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왕앤칭이 될 수 있다고 했으면 그거 100% 되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형님 지켜만 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왕앤칭은 이어 씩 웃으며 권총 두 자두를 꺼내 보입니다. 우상씨야 우리 은행을 털자 한 번만 그냥 딱 깔끔하게 하면 하반생은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어 어떠야 우상씨는 당연히 오케이 합니다. 이 돈이 탐나는 것도 탐나는 거지만 이미 계획을 이 정도까지 다 듣고 거절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잘 알았죠. 그리고 왕앤칭이 그 불가능한 탈옥을 가능케 만든 남자잖아요. 그런 왕앤칭을 따르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왕앤칭은 총을 다시 거두고는 내일 밤 찐츠라는 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우상씨한테 임무 하나를 맡깁니다. 택시 하나를 도둑질해서 내일 그 장소로 운전해 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 범행을 하려면 자신이 차로 하면 안됐죠. 우상씨는 예전에 차를 도둑질했던 도둑놈이었으니 아주 그냥 손쉽게 러시아 브랜드 라디 차량을 하나 도둑질했답니다. 그리고 그걸 보자 왕앤칭은 매우 흡족해합니다. 야 니 괜찮다 야? 음 예전에 그 스테레오 게임할 때 우상씨가 아니구나? 좋다 우리 지금 싱탈씨로 가자! 네 우상씨는 큰형님이 칭찬을 듣자 그냥 기분 좋아서 즉시 출발합니다. 그들은 268km를 운전하여 그날 밤에 싱탈씨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도착하니 초저녁이 되었고 우상씨는 먼저 큰형님을 한 여관으로 모십니다. 네 그리고는 자기는 운전해갖고 다른 여관으로 가는거죠. 이거는 왕앤칭이 지금까지 쭉 이어온 습관입니다. 항상 부하나 다른 사람들과 한 여관에서 밤에 잠을 안잡니다. 이건 나중에 나오는 왕앤칭이 여자친구와도 똑같습니다. 네 뭐 스킨십 같은건 낮에 가서 하고 밤에는 항상 다른 두개의 여관에서 각자 보냈대요. 그는 이런 데서 매우 까다로웠죠. 그리고는 오전 10시에 자신이 여관에 와서 만나고 이 지역이 여러 은행을 야 우리 한번 둘러보자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튿날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 우상씨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네 또 기다리고 기다려도 점심 12시가 돼도 안오는 겁니다. 음? 인마 이거 나를 배신하고 신고한건가? 아냐아냐 진짜 그랬다면 어젯밤에 덮쳤겠지. 그러면 유일한 경우는 이 녀석 이거 어젯밤에 사고를 친거야. 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짐을 싸고 먼저 다른 곳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때의 우상씨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왕앤칭이 추측이 정확했습니다. 얘는 또 사고를 친거였습니다. 사실 전날 밤에 왕앤칭을 여관으로 모시고는 이 밖에 나와서 시간을 보자 아직 이른 시간이었죠. 네 그리고는 또 아랫도리가 슬슬 꼴려난 우상씨는 아가씨를 찾으러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그 차량을 훔칠 때 차 안에서 현금 몇백 위험까지 함께 챙기게 되었답니다. 네 그리고는 주머니가 두둑해지자 대학교로 갔답니다. 네 보통 대학교 학생들은 이 가정생활이 안 좋거나 또 멋부리길 좋아하는 여자애들은 가끔씩 밖에서 모험을 팔았답니다. 지금은 어떻게 암호를 보내냐면 이 홍차 아시죠? 아니면 이 녹차같은 음별을 차 앞에 유리에다가 올려놓으면 네 그것은 오늘 밤 모험 팔 애들은 와라 이겁니다. 하지만 89년에는 또 어떤 방식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학교 학생 한 명이 우상씨 차에 올라탑니다. 네 그리고는 이 가격을 잘 흥정하고 오케이 되니 시동을 켜고 출발합니다. 우상씨는 아가씨를 데리고 한 인적이 드문 교회로 갔답니다. 그리고는 또 차 안에서 볼일을 보게 된거죠. 하지만 얘는 정말 운도 지질이 없습니다. 아마 예전에 맨날 똥통을 머리에 대고 노래를 너무 불렀던지 얘 운이 그냥 똥이었죠. 지금 막 차 안에서 그 파릿파릿한 대학생을 맛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찬문이 확 열리고 팬티만 입은 채로 경찰에 잡혔답니다. 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사실은 이러했답니다. 얘네가 주차한 이곳은 평상시에는 정말로 그냥 인기척이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우상씨가 퇴시기사를 하며 많이 봐왔던 곳이었죠. 이야 거 참 차세가기 딱 좋은 곳이네 라고요.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그날 대낮이었습니다. 그 주위에 나무하러 온 한 농민이 그쪽 동굴에서 잠깐 쉬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주위를 둘러보던 그 농민은 그냥 등골이 오싹 해놨답니다. 글쎄 그 동굴 안에는 싹 말라서 그냥 미이라 상태가 된 시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농민은 신고를 했고 이어 경찰들이 지금 한참 그쪽에서 수사하던 중이었답니다. 하지만 경찰이 눈에는 에? 저기 택시 한 대가 보이는데 아주 그냥 아래 위로 좌우로 그냥 진동하고 있네? 이야 요것들 봐라? 라고는 그냥 딱 잡혔던 거죠. 네 그러면 이걸로 우상씨는 끝이었을까요? 11회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꾹꾹 누르고요. 그럼 다음 회에 짜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불쌍한 우상씨는 차 안에서 볼일을 보다가 딱 잡히게 되었죠. 그리고는 왕의 칭이 여관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경찰서에서 신문을 봤습니다. 야 너 저거 돈 내고 찾은 거 맞지? 우상씨는 아가씨를 찾은 걸 감추려고 해봤자 안 되는 걸 잘 알고는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네 어차피 큰 죄는 안 될 걸 잘 알고 있었죠. 문제는 도둑질해온 택시였습니다. 차량 등록증이나 이름이 다 틀렸으니까 말입니다. 야 저 택시는 어떻게 된 일이야? 니 똑바로 말해라 들어? 허튼 생각 했다간 그냥 더블로 개고생 시켜주겠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우상씨는 훔쳐온 거라고 그냥 바로 대답합니다. 훔친 거라고? 왜 남이 차를 훔쳤는데? 네 아이고 저는요 이 타이완씨에서 택시기사를 하는데요. 저희 차가 요즘 크게 고장나서 요 며칠 동안 운전을 못하니 요 손이 근지근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돈도 떨어지고 하니 이틀만 쓰고 다시 갖다 주려 했습니다요. 네 우상씨 이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대답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경찰은 그 우상씨의 말을 듣고는 그냥 풀어줬다고 합니다. 에? 세상에 이럴 수가요. 차량을 도둑질한 사람을 그냥 풀어주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된 걸까요? 네 왜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차를 도둑질한 사건은 형사 사건이 아니었답니다. 1989년에 차량을 훔치는 건 그냥 배추 한 포기를 훔치는 거랑 똑같았다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그랬답니다. 이어 우상씨는 벌금을 좀 내고는 풀려났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우상씨는 그제야 그냥 꾹 막혀있던 숨이 쑥 올라옵니다. 야 왕앤칭 형님이 그날 밤 권총 두 자들 다 챙기고 나를 안 줬기 다행이지 그 권총을 내가 받았다면 그냥 상상도 하기 싫다야. 네 우상씨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갔고 시간은 좀 흐르게 되었습니다. 네 이때 왕앤칭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잠자마자 또 우상씨 집으로 가봅니다. 근데 에? 이 녀석이 글쎄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거리며 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우상씨한테서 자초지종을 듣고는 그냥 아주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해놓습니다. 야 인마 내랑 큰일을 하겠다는 녀석이 아직도 점심 못 차리고 야외에서 아가씨를 따먹어? 너 진짜 일을 망치려고 작정했니? 우상씨는 무릎을 꿇고는 맹세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요. 오케이 그럼 뭐 일을 계속 해야지. 그들은 또 먼저 차량 한 대를 빼앗아야만 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우상씨한테 권총 한 자루를 줍니다. 네 그리고는 둘이서 그냥 큰 길에 그냥 척하니 서서 기다리는 거죠. 이어 많은 지나가는 택시들은 그들 앞에 세우고 어디 가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왕앤칭은 이 안에 택시기사를 보고는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안 탄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그때 왕앤칭은 택시기사의 뭐를 봤던 걸까요? 네 뭐 주먹으로 이길 수 있냐 덩치를 봤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얘는 택시기사의 얼굴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자기랑 비슷하게 생겨야 그 운전면허증과 신분증들을 그냥 자기 것처럼 쓸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반나절 동안 기다렸어야 그냥 비슷비슷하게 생긴 택시기사를 만납니다. 얘는 이름이 뚜잼핑이라고 불렀는데 아이고 그 얼굴 생김새가 그냥 왕앤칭이랑 닮았다는 이유로 또 저세상 가게 됩니다. 우상씨는 조수석에 타고 왕앤칭은 이 뒷좌석에 타고는 교회로 가자고 합니다. 택시는 교회의 한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자 왕앤칭은 택시를 세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권총을 들어 택시기사의 뒤통수에 갖다 대는 거죠. 이어 택시기사는 그 차디찬 쇳덩어리가 지 뒤통수에 닿자 그냥 혼비백산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 택시기사보다도 더 쫀 그냥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곁에 앉아있던 우상씨였죠. 얘는 이제껏 사람을 죽여도 못 받겠지만 이런 죽이는 광경도 구경 못했었죠. 이어 팡 하는 총소리와 함께 차 앞에는 그냥 피가 그냥 확 하고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상씨도 뜨거운 뭔가가 그냥 아랫도리를 확 흘러내려감을 느낍니다. 네 우상씨는 바로 지려버렸던 겁니다. 나중에 그걸 발견한 왕앤칭은 또 개고 쇠고 하면 요갑니다. 네 그들이 있었던 곳에는 자그마한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왕앤칭은 그 강가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우상씨 보고 강물로 이 차를 잘 씻으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그 구덩이에 시체를 잘 묶어놓은 다음에 또다시 싱타이씨로 갔답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그쪽 지형이 그냥 제일 익숙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밤까지 기다렸다 은행이 뒷마당으로 운전해 갑니다. 네 그리고는 우상씨가 또 우둔하고 입뚱기적 거린이 아예 올라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냥 차 안에서 망을 보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왕앤칭이 혼자서 담을 넘어서 그 은행안이 상황을 살피려 했답니다. 작전을 그렇게 세우고는 왕앤칭은 쌩 하고 담을 넘습니다. 네 그리고는 아주 그냥 신경을 곤두세워 주위 환경을 잘 살피고 머리에 새겨두는 거죠. 그 뒷마당에서 은행 안으로 들어가는 문도 확인하고 네 그쪽 문에서 또 제일 가까운 도주로도 잘 체크합니다. 만약에 안에서 갑자기 경찰들이나 보안관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또 한번 상상해 봅니다. 또 그리고는 맥의 지점과의 거리와 그 제일 안전성을 다 일일이 따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 까근하게 알아보니 왠지 어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다시 담장을 넘습니다. 그런데 에? 뭔 소리가 아주 그냥 요란하게 납니다. 이 드르릉 드르릉 하는 소리를 봐서는 코고는 소리 같은데 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죠. 왕의 칭은 바짝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차량은 은행이 다른 방향에 있었는데 이 부근에 코고는 소리가 들린다? 아 이건 부근에 뭐 보안이나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왕의 칭은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들고는 그 코고는 소리 쪽으로 조용하게 다가갑니다. 네 그런데 그 점점 다가가니 자신이 차량까지 점점 다가가게 되네요. 이어 차문을 열어보니 글쎄 우수왕씨가 침을 개개 흘리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 코고는 소리도 또 너무나도 커서 은행이 다른 방향에서도 다 들렸던 거죠. 왕의 칭은 너무나도 열받아 권총을 그 우수왕씨 태양열에 그냥 갖다 댑니다. 하 얼마나 요 방아쇠를 확 땡기고 싶었겠나요. 하지만 그래도 우수왕씨는 반응이 없자 그냥 왕의 칭은 귀싸대기를 대서 떼 날립니다. 아니 큰형님은 지금 목숨을 내걸고 모든 정벽을 다 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얘는 그냥 보라는 마음은 안 보고 그냥 잠이나 쳐자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은행으로 가고 있는데 이 또 차 안에서는 또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이 그냥 흘려 퍼져 나옵니다. 네 그리고는 그곳을 뜨고는 산시성과 이 네몽골성까지 찾아다녔지만 손쓸만한 은행은 마땅치 않았답니다. 네 그리고는 링샤라는 곳으로까지 가게 되었고 또 그쪽에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거리는 어마어마했죠. 중국이 이 성과 성을 그냥 가로질러 다니다네요. 하지만 다행인 건 이 왕의 칭과 우수왕씨가 둘 다 운전이 가능했으니 서로 엇 바꿔서 운전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던 거죠. 네 하지만 말입니다. 우수왕씨가 운전하고 왕랜칭이 조수석에서 코를 골며 잘 때였습니다. 우수왕씨는 또 운전하며 꾸벅꾸벅 졸았다고 합니다. 이미 그 둘은 지쳐있는 상태였으니 아니 그러면 차를 좀 쉬우고 잠을 청해도 되잖아요. 얘는 아예 운전 도중에 그냥 푹 꼬라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어 차량은 왱 하고 곁에 구덩이에 그냥 확 떨어졌다고 합니다. 차량은 폐차 정도까지 되었는데 다행히도 두 사람은 멀쩡했답니다. 왕랜칭은 또 우수왕씨한테 그냥 발티지를 막 날리며 온갖 욕들을 다 해댔지만 이젠 슬슬 얘는 안되겠다라는 걸 느꼈답니다. 얘는 너무도 우둔하고 이 책임감이라는 건 그냥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다른 마땅한 사람도 없었기에 그냥 어쩔 수 없어 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이완씨 그 우수왕씨 집에서 잠깐 피신합니다. 뭐 한 건 없지만 올리뛰고 내리뛰고 고생했으니 이 체력이 또 다 바닥이 났던 거죠. 하지만 얘네가 이리 난리치고 다닐 때 이 경찰 측에서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탈옥 한 12명 중에서는 왕앤칭을 빼고는 그냥 싹 다 잡아들였답니다. 이어 왕앤칭을 잡자면 그의 주위 관계로부터 착수하게 됩니다. 그의 집과 그의 친인척들 집까지 그냥 싹 다 감시하고는 네 또 감옥에서 가까웠던 사람들을 체크해 보는데 바로 그냥 우수왕씨가 나오게 된 겁니다. 왕앤칭과 함께 있었던 감옥 동기들 중에서 이 지금 사회에 풀려난 사람은 얼마 없었으니 금방 우수왕씨까지 오게 된 거죠. 우수왕씨를 알아보니 얼마 전에 택시 한 대를 도둑질했는데 바로 풀려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그러자 우수왕씨 집으로 찾아갔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집에 없었죠. 그리고는 가족들을 찾아 얘기했는데 이 가족들도 불만이 엄청났답니다. 이놈을 사람 지뢰라고 택시를 사줬더만 맨날 택시는 안하고 어디로 싸돌아다닌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이제 우수왕씨 혐의가 제일 컸죠. 그러면 이런 중혐의가 있는 사람한테는 자주 찾아가서 확인해야 하겠죠. 이어 1989년 12월 15일 경찰서에서는 한 사람이 파견되어 옵니다. 이 사람은 류원잉이라고 부르는 여자 경찰이었는데 다른 3명이 동네 치안 대대의 인원과 함께 우수왕 집으로 갔답니다. 네 그 3명이 치안 대대 사람은 미지완, 거울린, 왕충강입니다. 이 중 류원잉은 경찰이었으니 권총이 있었고 다른 3명은 그냥 뭐 치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으니 권총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4명은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우수왕씨 집 부근으로 갑니다. 하지만 점심 1시쯤 되자 그냥 문득 길에서 우수왕씨를 그냥 우연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직접 찾아가서 신문하지 않았고 조용히 뒤따라갔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왕엔 친구와 함께 있는가를 그냥 확인하려고 그랬던 거죠. 참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기에 지휘원을 요청할 수도 없었겠죠. 그렇게 그 4명은 범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어 우수왕씨는 뚱기적거리며 그냥 집에 도착했고 그 4명은 맞은편 집에서 우수왕씨 집을 잘 살핍니다. 네 하지만 우수왕씨 집 안은 커튼으로 잘 막아놔서 이 집 안이 아예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한참을 지나자 우수왕씨가 이 밖에 화장실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는 길에 류원잉이라는 이 여자 경찰이 막아섭니다. 야 니 우수왕씨지 니 요즘 뭐하고 싸돌아다니냐 네 우수왕씨는 비록 여자였지만 그 경찰 유니폼을 입고 있자 그냥 또 쫄게 되었죠. 그리고는 자기도 뭔 소리로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몇 마리 그냥 대충 둘러대고는 재빨리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왕엔칭한테 얘기하자 왕엔칭은 아주 그냥 혼비백산합니다. 뭐라고? 경찰이 지금 우리 집 앞까지 왔다고? 뭘 더 기랄이니? 하며 그냥 권총을 빼두고 철컥하고 탄약을 채웁니다. 야야 잘 들어라 일단 발포하면 그냥 마구 쏴서 죽여라 한 명을 더 잡으면 함께 갈 동반자 한 명을 더 버는 게다 들었니? 정신 똑바로 차이래? 네 그럼 이때 밖에 경찰 쪽은 뭐 했을까요? 류원잉 여자경찰은 그 치안대원 중 왕충강을 경찰서로 보내 지원을 요청했답니다. 네 아까 우수왕씨 얼굴에서는 자신이 매우 당황했다고 그냥 다 써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미지웬을 보고 가서 문을 두드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자신과 꺼울리는 정문 앞에 척 서있는거죠. 류원잉은 설마 하고 그냥 총도 안 뺐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경찰이다 하고 외치면 그냥 고분고분 잡힐거라는 그런 어처구리도 없는 기대를 했겠죠. 이어 총도 없는 미지웬은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문 안에는 왕엔친과 우수왕씨가 이미 권총을 빼두고 딱 붙어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손으로 셋, 둘, 하나 하고는 문을 확 열며 문 앞에 있던 미지웬이 머리통에 그냥 팡 하고 쏩니다. 류원잉은 깍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는 그제야 권총으로 손이 갔지만 이미 왕엔친이 총에 맞고는 그냥 뒤로 툭 튕깁니다. 곁에 함께 있던 꺼울리는 그냥 겁에 질려서 냅다 뛰기 시작하는데 우수왕씨가 쏜 총을 맞고는 앞으로 엎어졌다고 합니다. 네 왕엔친도 총을 많이 쏴보지는 않았기에 여자 경찰이 머리통에 딱 대고는 한 방을 더 먹입니다. 그리고는 부랴부랴 도망쳤죠. 네 하지만 이건 제가 분석한 장면이고 그 당시에 신문에 실린 내용으로는 이렇 했답니다. 왕엔친이 문을 열고 미지웬이 머리통에 총 한 방을 먹입니다. 네 그러자 그걸 보고 분노한 여자 경찰 류원잉이 그냥 막 고함을 지르며 왕엔친한테 막 덮쳐 들었대요. 네 그리고는 몸싸움을 막 하다가 총에 맞아 희생됐다고 합니다. 네 글쎄 뭐 이런 영웅을 미화하려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했죠. 왕엔친이 누굽니까? 얘는 맨주먹으로도 그냥 감옥에 6명과 붙어도 전혀 밀리지 않은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경찰이 달려들어 뭐 몸싸움을 했다고요? 네 그것도 총을 들고 있는 왕엔친한테요? 네 뭐 어찌됐든 악마들과 싸우다 희생된 고인 류원잉은 그냥 안타까운 희생이었으니 이쯤 하겠습니다. 그렇게 미지웬과 류원잉은 당장에서 즉사하고 도망치던 거울리는 이 엉망이었던 우상시 사격 덕분에 목숨만은 구할 수 있었답니다. 이제 왕엔친은 평민 12명과 경찰 2명을 죽인 그냥 악마 중의 악마가 되었습니다. 그와의 총격전에서 경찰까지 죽어가고 또 그 와중에 도망에 성공한 왕엔친의 이름은 그냥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공포에 휩싸이게 했답니다. 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왕엔친과 우상시는 경찰 2명을 죽이며 도망쳤습니다. 네 이 경찰이 죽는 거랑 보통 백성 12명이 죽은 거랑 또 달랐죠. 경찰도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낸 거였기에 그 체포 강도는 이제부터 더욱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큰 길로 못 다녔고 요 오솔길을 통해 산속으로 도주합니다. 네 그리고는 산속을 꿰뚫고 큰 길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 석탄을 나르는 경문길을 하나 얻어 탑니다. 네 그 뒤에 이 석탄 위에 그냥 웅크리고 앉아서 이동하는 거죠. 그렇게 쭉 또 헌안성까지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들한테 지금 제일 급했던 건 역시 쩐이었습니다. 은행 강도하는 계획은 뒤로 잠시 미루고는 이 코앞에 불부터 끄고 봐야 했죠. 이어 그들은 그냥 뭐 가정집이고 학교가 그냥 가리지 않고 그냥 마구 도적질합니다. 그렇게 그 두 명은 각자 나뉘어서 작업하니 금방 또 몇천 위인을 챙기게 되었답니다. 네 그리고는 또 필요한 건 차량이었죠. 왕의 칭의 모든 안건들은 거의 다 이렇게 비슷했습니다. 차량을 빼앗고 또 사람을 죽이고 또 다른 데 도둑질하고 금고를 털고 다 그냥 그렇게 진행되었죠. 네 그 GTA 게임이랑 똑같았죠. 조금 다른 점은 얘네 현실 속의 GTA 게임은 이 경찰들이 바로바로 찾지도 못하니 더욱 그냥 기막힌 게임 환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젠 경찰까지 죽였기에 자신들이 좋은 날짜가 이 얼마 안 남은 걸 알았던지 그 수단과 방법은 더욱 노골적으로 더욱 잔인해집니다. 네 한참을 기다리자 멀리서 트럭 한 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둘은 트럭을 가로막으며 우상씨야 우리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다. 이제부터 시원시원하게 하는 거다 들었니? 좀 따 차를 세우면 내가 조수석의 애를 처리할 테니 너가 그 운전석의 애를 처리해라. 네 이어 트럭은 그들 앞에 멈춰서 없고 조수석이 사람은 그 뭔일이요? 라고 묻습니다. 왕년칭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수석 찬문을 열고는 팡 하고 쏴서 죽입니다. 이젠 뭐 쓸데없는 얘기를 짓거리기도 싫었던 거죠. 네 하지만 운전석 쪽은 아직도 조용합니다. 왕년칭은 조수석이 시체를 이 차 밖으로 내다 버리고는 또 운전석 기사를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는 출발합니다. 네 시체는 그냥 그렇게 길바닥에 버려졌고 지나가는 다른 차량에 의해 금방 발견되게 됩니다. 이젠 왕년칭은 이렇게 그냥 막 나갔습니다. 왕년칭은 운전하면서 생각합니다. 우상씨 이거 인마 단단히 교육 좀 시켜야 되겠구나. 라고요. 네 이어 또 한 인적이 드문 이 산속으로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우상씨야 두 눈 똑바로 뜨고 내가 하는 거 잘 봐라. 왕년칭은 우상씨한테 주먹을 쓰고 이 발차기를 쓰는 걸 배워줍니다. 어디다요? 네 그 포로가 된 운전기사를 상대로요. 그리고는 우상씨를 보고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이어 우상씨가 주먹을 몇 번 날리자 그러자 왕년칭은 테이프로 그 기사의 입과 코를 이 막고는 또 조금만 숨이 통하게 남겨놨다고 합니다. 야 더 해봐. 그렇게 해서 목숨이 끊어지겠니? 어디 한번 제대로 해봐. 우상씨는 왕년칭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도옥을 품고 이 발기지를 마구 날립니다. 네 그렇게 그 운전기사는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이젠 점점 더 잔인해지죠. 네 그리고는 그 시체를 그냥 그렇게 놔두고는 트럭을 타고 떠났답니다. 그들은 운전하여 이 시내로는 못 들어가고 변경지대로 갔답니다. 운전하던 도중에 그곳에서 한 쓰레기 수거소를 발견합니다. 네 이런 곳은 전에 없어서 못 털었지 제일로 그냥 짭짤한 곳이었죠. 현금이 대량으로 있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왕년칭은 문 앞에 바로 주차하고는 이 기지개를 쫙 펴면서 내립니다. 그리고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 들고는 그냥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우상씨가 뚱기적뚱기적거리며 그냥 쫄쫄 따라서 그냥 들어가고 있죠. 빼는 1990년 1월 2일 밤이었습니다. 문을 빵 하고 차고 들어가자 이 안에는 그냥 당직 서는 한 아저씨 한 분이 있었답니다. 왕년칭은 권총을 들어 방화쇠를 누르다가 말고는 그 아저씨를 밧줄로 또 묶습니다. 우상씨야 저번에는 주먹쓰기란 발차기를 배워줬지 요번엔 칼질을 좀 배워줄게 잘 봐라. 네 그 소리들은 당직 아저씨는 그냥 막 바라갑니다. 하지만 이미 꽁꽁 묶인 상태라 꼼짝 못합니다. 야 너 칼질을 하되 최대한 죽이지 말고 고통을 주면 하는거다 들었니? 그러자 그 아저씨는 우우우우 하면 그냥 막 발광하죠. 야야 좀 조용해라 아직 멀었다. 이 다디는 말이야 대동맥이 이쪽이거든? 이것만 피하면 그냥 마구 찍어도 안죽어 이렇게 왕년칭의 아저씨 다리에다 그냥 마구 쑤셔대자 아저씨는 또 꿈틀꿈틀거립니다. 이제 니 차례다 칼잡아라. 우상씨는 왕년칭이 주는 비수를 받고는 또 손을 와들와들 떨며 살짝 찍습니다. 네 하지만 이때 철컥하고 뒤에서는 왕년칭이 권총의 탄약을 재우는 소리가 납니다. 우상씨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에헤 뭐 어차피 이제 사람을 몇명 죽였는데 뭘 더이상 망설일게 있겠냐? 라고는 그냥 막 정신없이 쑤셔대기 시작합니다. 그냥 벌품없게 되었답니다. 이때부터 그 겁쟁이 호구 우상씨는 이 눈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그냥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폐품수구소를 지금 뒤지기 시작했는데 많은 금액을 챙겼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안나와있는데 그 뒤에 얘네 행보를 보면 우린 알 수 있죠. 얘네는 이제 향수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돈이 좀 있자 왕년칭은 또 쥬저우시로 갑니다. 네 전에도 얘가 한번 동면하면서 그쪽에서 푹 쉬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얘는 이곳을 매우 즐겼죠. 그들은 쥬저우시에 도착한 뒤 서로 떨어져서 여관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 이건 저번 회의에서도 얘기했었죠. 그리고는 며칠에 한번씩 연락하곤 했죠. 그리고 1990년 2월쯤이 되었습니다. 각자 그렇게 푹 쉬며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왕년칭은 그때 한 식당에 자주 들렸다고 합니다. 그 식당의 이름은 할롱식당이었습니다. 그는 이 식당이 뭐 요리가 마음에 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가 있었는지 맨날 와서는 요리 2개에 맥주 2개를 시켜놓고 먹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 시대에는 음식점에 가서 요리를 시켜먹는다는 건 지금 맨날 꿋붙이러 가는 것처럼 사치였답니다. 뭐 사업 쪽에 비즈니스가 있어야 가서 요리를 시켜먹었죠. 예처럼 맨날 혼자 가서 요리 2개에 맥주 2개를 시켜먹는 사람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런 왕년칭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름이 짱쇼옌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이 음식점이 사장 딸이었죠. 하루는 너무도 궁금해서 참지 못하고 이 찾아가 물었답니다. 아저씨 뭐하는 사람이에요? 네 왕년칭은 짱쇼옌을 보자 젓가락을 놓고는 얘기합니다. 나? 비밀특수요원이다. 야 앉아라. 오빠랑 한잔하자. 네 사실 이 짱쇼옌은 65년생으로 당시 25살이었습니다. 왕년칭보다 한 살 더 많았죠. 비밀특수요원이라고? 그건 뭘 하는 사람인데? 짱쇼옌은 더욱 호기심이 발동하여 왕년칭 곁에 앉습니다. 그럼 그 비밀특수요원이면 아주 특수한 사람이겠네? 당연하지. 만 명 중에 그냥 한 내 나올까 막까 하다. 사실 이 말은 틀리지 않았죠. 이런 악마는 만 명이 아니라 백만 명 중에서도 한 명이 나오기 힘들죠. 그리고는 짱쇼옌과 왕년칭은 이 술 한잔하면서 웃음꽃을 피웠답니다. 왕년칭은 대화 도중에 이 짱쇼옌을 매우 맘에 들어 했답니다. 그 뒤에도 맨날 이 식당으로 와서 짱쇼옌과 만나서 술 한잔 했답니다. 짱쇼옌은 성격도 매우 활발하고 이 담백도 한 엄청났답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뭐든지 실행하고 머리도 이 우상시보다는 많이 좋았죠. 언제든지 어디를 가고 싶으면 그냥 마음대로 떠나고 시원시원했답니다. 하지만 그 얼굴 생김새는 기록에 없습니다. 왕년칭은 이어 고민합니다. 이야 이 짱쇼옌을 잘 개발하면 우상시보다는 백배 더 나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리고 또 여자니까 언제든지 내 생리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고 이러면 어쩌지? 우상시를 없애야 되나? 네 보통 다른 범죄자 같았으면 이젠 이런 쓸모없는 우상시 같은 애들을 그냥 딱 제 것감이겠죠. 하지만 왕년칭은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찌됐든 지금까지 아무리 군소리 없이 개처럼 잘 따랐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4월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우상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네 얘도 어디서 여자를 하나 만나갖고 그냥 뜨겁게 연애를 하고 있었답니다. 우상시는 그 여자를 데리고 뭐 영화관이고 로라스케이트 장이고 그냥 뭐 닥치는데도 마구 갔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왕년칭은 야 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우리는 수배자다 수배자 어? 아주 그냥 사람 맞는 곳으로 찾아가서 광고를 아주 제대로 하고 다니는구나. 니 언젠가는 여자치마 포기해서 잡히게 될 거다 라고는 그냥 또 냅다 패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상시는 권총을 들어 왕년칭을 묘준합니다. 야 내가 너를 무서워한 거는 니가 살인마이고 나는 그때 사람도 못 죽여봤기 때문이지. 야 니 아주 나를 뭐 진짜 니 개인가 하재야? 어째 또 니 그 무술을 한번 해봐라. 니 그 주먹이 빠른가 아니면 내 총알이 빠른가 어디 한번 해보자. 왕년칭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렁이로 밟으면 이 꿈틀거린다고 우상시가 자기한테 대들다뇨. 사실 쟤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왕년칭이어도 이 우상시가 먼저 묘준하고 있는 이상 안됐죠. 왕년칭은 꾹 참고는 그래 니 오늘의 말에 흥분했구나. 화 좀 시키고 내일 우리 만나서 우리 가까운 데 가서 여행이나 한번 좀 하자. 그렇게 달래고는 우상시를 집으로 보냅니다. 네 그리고 이튿날 그 둘은 운전하여 이 헝산이란 곳으로 여행을 갑니다. 우상시야 내가 뭐 괜히 너를 욕하고 혼내니? 어? 니 지금까지 한 일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어디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나? 우상시는 할 말이 없어 또 찍소리 못하고 앉아있습니다. 야 니 전에 일을 망친 거는 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근데 니 자신을 좀 한번 돌이켜봐라. 제일 처음부터 차량을 강도질할 때 내 얘기했지. 우리랑 얼굴이 비슷한 사람을 처리하고 그 신분증을 쓰자고 말이야. 야 근데 그 많은 신분증 중에도 그냥 니가 쓸만한 거 하나도 없제야. 너를 합류시키고 이 몇 달 동안 나는 그냥 맨날 너랑 생긴 게 비슷한 애를 찾았거든. 근데 3개월 동안 그 많은 사람을 찾았는데 너처럼 못생긴 애는 못 찾았다 야. 니 양심 있으면 얼굴 한번 좀 봐라. 우상시는 이제 자기 얼굴 생김새까지 뭐라고 하자 그냥 푸드딩딩 해서 차의 백미러를 봅니다. 그 백미러에 비춘 모습은요. 이 머리가 겁나게 큰데 머리미는 다 그냥 벗겨져가지고 반들반들한 그 대머리였답니다. 그런데 요 귀 부분에만 요 밑에만 몇 칼하게 그냥 달랑달랑하고 붙어있었고 그냥 얼굴 생김새는 그냥 아주 희한하게 못생겼다고 합니다. 우상시 입술은 또 매우 두터웠는데 이 입술 한 짝이 보통 사람 입술 두 짝을 합해놓은 것과 같았답니다. 입술이 엄청 두꺼웠죠. 그 입술은 마치 굵은 소시지 두 개를 그냥 붙여놓은 것과 같았답니다. 이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자 또 자신도 깜짝 너무도 놀라서 그냥 아무 소리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 뭐 다 함께 이 바닥에서 고생하니까 이쯤하고 집에 가서 좀 곰곰이 다시 생각해봐라. 그리고 저번에 너한테 준 이 천위엔 얼마나 남았니? 아이고 거의 다 바닥 났습니다요 형님. 이어 왕엔칭은 지갑에서 500위인을 꺼내 또 줍니다. 그러자 우상시는 아 그럼 형님 저 나중에 어디 가서 형님을 뵙죠? 라고 주눅들어 얘기합니다. 네 어제는 멋있게 되드렸는데 이제야 왕엔칭이 없으면 자기 혼자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들다는 건 느꼈죠. 그 4월 말일에 우리 오후 2시에 바로 이 정자에서 보자. 라고 약속하고는 헤어졌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드라마와 영화와는 많이 다르죠? 만약 다른 보스였으면 정말 그냥 그대로 수화를 제거했을 수도 있겠지만 왕엔칭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독하기 독했지만 이 자기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누르시고요. 다음 회에 또 뵙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십시오.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왕엔칭한테 되드렸던 우상시는 그와의 이별 여행을 마치고는 자신의 여관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눈치라고는 1도 없는 우상시는 그게 이별 여행이었던 것도 몰랐죠. 이어 약속한 4월 말일이 되자 이 만나기로 한 그 정자로 그냥 뚱기적뚱기적하고 갑니다. 원래 구부러 있었던 그의 등은 더더욱 그냥 볼품없이 구부러 있었고 딱 봐도 그냥 매우 불쌍해 보입니다. 어깨가 그냥 축 쳐져 내린 우상시는 공원 벤치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이미 다 타들어간 담배를 물고는 한숨을 그냥 풀풀 내쉽니다. 사실 우상시는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이 길로 들어서게 한 왕엔칭을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만약 왕엔칭이 아니었다면 지금쯤이면 뭐 비록 돈은 없어도 이 쫓기지도 않고 편안하게 그냥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젠 일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혼자서는 진짜 힘들다는 건 느꼈죠. 하지만 이때 그 모든 걸 그냥 키득키득 거리며 멀리서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주위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왕엔칭이었죠. 그는 해바라기를 한 봉지 사놓고는 그곳에서 여래여래 딱딱 까면서 이 우상시의 불쌍한 꼬라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렇게 한 시간 동안 해바라기는 다 깠는데 이 우상시는 아직도 그 벤치에 앉아 그냥 멀뚱멀뚱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우상시야 잘 먹고 잘 살아라! 형은 이제 간다! 왕엔칭은 멀리서 이 우상시 등 뒤에 대고 인사하고 이 아프던 이를 뺀 것 마냥 시원하게 돌아섭니다. 이제 왕엔칭은 자신이 새로운 파트너 쩡쇼엔을 데리러 갑니다. 야 애기야 가자! 오빠랑 여행이나 가지 뭐! 그 둘은 기림으로 갔답니다. 애기야 이 여관에서 잠깐 기다려봐 오빠가 가서 좋은 걸 가져다 줄게! 왕엔칭은 그렇게 쩡쇼엔을 혼자 여관에 놔둔 후 기림 라테스 공장으로 갔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그냥 아예 제 집인 듯 그냥 들어가서 돈을 쓸어 담는 거죠. 이젠 그 어떤 자물쇠나 금고도 그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는 회계실과 몇 개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냥 싹 다 뒤집니다. 돈과 국채들을 그냥 싹 다 쓸어 담았고 그 중에는 또 달러까지 있었답니다. 그리고 요번 수입은 상상을 초월하게 달달했대요. 7천여 유엔을 도둑질하고 여관에 들어와 이 쩡쇼엔 앞에 확 던집니다. 애기야 오다 주웠다! 그 돈을 보자 쩡쇼엔은 그냥 눈이 막 뒤집힙니다. 아이고 엄마야 이게 대체 얼마야? 우리 식당 1년 꼬박 해봤자 매출이 5천위연도 안되는데 2만원 돈 대체 어디서 난거야? 쩡쇼엔은 경판을 금치 못합니다. 어 사실 나 산시 제 왕 왕엔칭이다. 지금까지 말 못해서 미안하다. 쩡쇼엔은 그 소리를 듣자 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표정을 지었답니다. 네 이미 그 시기에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린 왕엔칭이었기에 평소에도 그 이름을 자주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그 유명한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 희한하기도 했겠지만 또 엄청난 살인마였기에 두렵기도 했겠죠. 하지만 이미 4개월 동안 함께한 쩡쇼엔은 왕엔칭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어 왕엔칭은 이젠 쩡쇼연이 마음을 확인하고는 그 자신이 말도 안되는 허황한 계획을 얘기합니다. 애기야 범은 태어나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태어나서 이름을 남겨야 한다. 난 꿈이 하나 있다. 한방에 전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이름을 날려야 되겠다. 네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런 보통 여자들은 이런 말도 안되는 놈을 피하기 마련일텐데 쩡쇼연은 아주 그냥 흥미진진하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전 세계의 이름을 날리겠냐구요. 야 니 그거 아니 올해 9월에 이 북경에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거든? 그때는 중국의 많은 고관들도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도 다 지켜볼거다. 내가 말이야 그곳을 폭파시켜버리겠다. 그럼 내 이름이 전 아시아권에서 날릴게 아니야? 그러면 전 아시아의 그 망명자들이 나한테 올거다. 그럼 그때가서 우리는 전 중국을 주름잡는 흑사회 조직으로 발전하는거다. 어떠야? 왕앤칭이 이 말을 듣고 쩡쇼연은 매우 흥분하며 지지한다고 했답니다. 네 여기서 우리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쩡쇼엔도 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걸 왕앤칭은 딱 봤으니까 얘를 선택한거였죠. 그 둘은 뭐 술김에 한 헛소리도 아니고 뭐 장난삼아 얘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왕앤칭은 이미 그 모든 계획이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이튿날부터 그 둘은 특훈에 들어갑니다. 왕앤칭은 비록 육사 권총 한 자루를 갖고 있었지만 사격 능력은 아직은 우수하지 않았죠. 이 참에 쩡쇼연과 함께 이 공기총 사격 연습장으로 갔답니다. 그 둘은 거기에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그곳에서 붙어있으면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왕앤칭은 원래 날아다니는 애인데 이 사격 능력까지 제대로 맞추면 거의 뭐 완벽에 가깝게 되겠죠. 그런데 쩡쇼엔도 매우 흥취를 가지며 이 왕앤칭보다 사격 쪽에서는 더 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빡세게 연습하자 드디어 거의 때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그 둘은 이어 출발은 하지만 뭐 너무 급하지는 않았고 조금 가다가 한 도시에 도착하면 그쪽에서 뭐 도죽질을 하고 또 그 돈으로 구경 다니면서 즐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또 다른 지역으로 출발하며 북경으로 가고 있는 거죠. 9월까지는 아직 몇 개월이나 시간이 남았으니까 아직 즐길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들이 후베이성까지 오게 되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왕앤칭이야 뭐 체력이 워낙 좋아서 아무 일 없겠지만 쩡쇼엔은 아닙니다. 맨날 돌아다니니 이 체력이 못 따라가 몸살을 앓게 되었답니다. 뭐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껏 왕앤칭이 그 견지해오던 한 가지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네 바로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던 밤의 잠자리 문제였습니다. 왕앤칭은 그때까지 그 누구와도 밤에 한 여관에서 안 보냈죠. 그것은 쩡쇼엔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볼일이 있으면 낮에 보고는 밤에는 무조건 다른 두 여관에서 각자 잠자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쩡쇼엔은 열이 막 올라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쩡쇼엔을 두고 혼자서 다른 여관에 가기는 좀 그랬겠죠. 왕앤칭은 깊은 고민 끝에 딱 하루만 자신이 원칙을 깨고 쩡쇼엔 곁에서 돌봐주려고 마음먹습니다. 에이 설마요 딱 하루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냐고 생각하겠지만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았답니다. 어떨 때는 현실이 꼭 그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렇게도 우연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때는 1990년 5월 30일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쩡쇼엔은 이미 열이 좀 내렸고 자고 있었고 왕앤칭도 깊은 잠에 빠졌답니다. 하지만 이때 그들이 여관 앞에는 어두운 그림자 5개가 나타납니다. 중국은 그때 아시안 게임이 금방이잖아요. 그런 국가 대행사 안전을 위하여 중국에서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놈들은 그냥 싹쓸이로 잡아둡니다. 사실 중국의 많은 범죄자들은 이런 나라에서 크게 치루어지는 대행사 직전에 많이들 잡힌다고 합니다. 그 잡는 사람들도 경찰들도 있었지만 많은 곳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자발적으로 긴급 소집된 사람들이 집행하는 곳도 많았답니다. 왕앤칭이 있었던 이곳이 바로 그러했죠. 이 5명은 당지 여관협회의 사람이었답니다. 이 여관들에서 혹시 불법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들은 밤 9시부터 시작해서 현지에 있던 여관들을 이 하나하나 싹 다 확인 중이었는데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이 쩡쇼연이 들었던 여관에까지 오게 되었죠. 만약에 얘네 여관부터 검사했다면 만약에 뭐 깊은 잠에 빠져있는 2시가 아니었다면 그 인기척을 듣고 왕앤칭은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우연이라는 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5명은 여관방을 하나하나 열어보다가 쩡쇼연이 방을 확 열었답니다. 네 그 안에 둘은 당연히 깜짝 놀랐겠죠. 어? 이 방에 여자 한 명이라고 등록되어 있는데 왜 남자가 있어? 야 신분증 한번 줘봐! 네 이것들은 지금 여자 혼자 자고 있는 방도 그냥 지들 맘대로 마구 여네요. 그 둘은 신분증을 바칩니다. 음? 니네 뭐냐? 한 명은 싼시성 사람이고 한 명은 절강성 사람이야? 결혼증 있냐? 한번 줘봐! 네 신분증 검사와 면허증 검사는 많이 들어봤어도 결혼증 검사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사실 그때까지는 결혼 전에 남자와 여자는 함께 자면 불법이었답니다. 이르마에 불법 동거죄라는 그 죄가 청사될 수도 있었대요. 그때는 참 희한한 법들이 많았죠. 이 불법 동거죄는 1994년이 되어서야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왕랜칭은 사귄지 1년밖에 안됐는데 오늘 열이 나서 자기가 돌봐주려고 남았다고 합니다. 어? 그런 변명은 됐고 저 가방 한번 열어봐! 왕랜칭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는 몇천위에니 현금과 달러의 국채까지 있었죠. 다행히도 왕랜칭은 권총을 항상 몸에 지냈다고 합니다. 잠잘 때까지도 항상 몸에 차고 잤답니다. 여행한다는 애들이 이렇게나 많은 현금에 달러까지 갖고 다니니 딱 봐도 뭐가 찝찝한 곳이 있었겠죠. 야 니네 아이들겠다야 우리랑 여관협회로 가자! 가서 자세하게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왕랜칭은 그 가방 안에 모든 현금을 주겠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했지만 먹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왕랜칭은 뭐 어차피 경찰서도 아니고 여관협회라고 하자 그냥 한번 따라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물건을 정리하고 그 다섯 명이 협회 사람들을 따라 나섭니다. 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여관협회에 가는 건 막긴 했지만 그 위치가 문제였죠. 그 여관협회는 바로 경찰서 안에 위치해 있었던 겁니다. 왕랜칭은 그걸 보자 멈춰섭니다. 네 저 안에 들어가면 10중 8구는 그냥 진짜 자기 신분이 들통나서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게 됨을 알았죠. 왕랜칭이 멈춰서자 야 뭐하니 빨리 걸어라 빨리 드가 우리 밥이나 먹자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왕랜칭은 뒤로 확 돌아서면서 팔꿈치로 뒤에 사람을 한 방 먹이고는 그냥 냅다 뜁니다. 네 그때까지는 큰 형의가 없었고 그 다섯 명도 경찰이 아니었기에 뭐 수갑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뭐 아무런 저항이 없이 도망칠 수 있었죠. 왕랜칭은 그렇게 뭐 정쇼헨도 버리고 냅다 뛰었고 두 명인 사람은 정쇼헨을 감시하고 나머지 세 명은 왕랜칭을 쫓기 시작합니다. 네 하지만 아예 뭐 상대도 안 됐죠. 왕랜칭은 무서운 속도로 도망치는데 갑자기 그 주위에서 경찰 세 명이 나타납니다. 네 마침 순찰이 끝나서 경찰서로 복귀하던 경찰들이었죠. 그 세 명인 경찰들은 눈치를 채고 왕랜칭을 따라잡으며 야 거기 서라 아예 서면 쏜다! 라고 외칩니다. 이 앞에서 막 뛰고 있던 왕랜칭은 아 맞다 내 권총이 있었지 하고는 권총을 꺼내 뒤쪽 경찰을 향해 방 방 방 하고 쐈다고 합니다. 이어 글쎄 두 명인 경찰들이 왕랜칭이 총알을 맞고는 그냥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이 총소리를 듣고 주위에 순찰하던 경찰 네 명이 또 합세했다고 합니다. 그 네 명은 서로 삐집으며 이 3인용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는데 그 오토바이 속도는 역시 왕랜칭을 따라잡을 수 있었죠. 왕랜칭은 또 뒤를 향해 방 방 방 하고 몇 방을 쐈는데 그때 또 한 명인 경찰이 그걸 맞았다고 합니다. 이어 왕랜칭은 곁에 있던 담장을 그냥 쌩 하고 날아 넘어서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그 담장 안은 사범 학교였죠. 그 새벽에는 사람이 없었겠지만 이 순간 그 남은 3명의 경찰들은 또 살짝 졸았습니다. 네 이미 경찰이 3명이나 총을 맞았는데 이 담장 안에 섣불리 들어갔다는 또 어느 구석에서 총알이 날아올지도 몰랐으니까 말입니다. 네 이어 그들은 한 명은 입구를 맞고 다른 한 명은 그 총 맞은 동료를 병원으로 보내고 나머지 한 명은 경찰서로 뛰어가서 지휘원을 요청했답니다. 이때 담장 안에 있던 왕랜칭도 이런 상황은 처음인지라 당황합니다. 지금이야 뭐 잠시 동안 안전하겠지만 조금 지나서 뭐 날이 밝으면 아마 이 동네를 그냥 물새 틈 없이 그냥 꽁꽁 포기할 거라고 잘 알고 있었죠. 반드시 이 날이 밝기 전에 이 동네를 떠나야만 했죠. 그럼 이 재간동의 왕랜칭은 또 어떻게 이런 위기를 넘기게 될까요? 다음 마지막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자 이제 안녕하십시오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왕랜칭은 추격전을 하다가 사범학교의 담장 뒤에 모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네 그는 반드시 해뜨기 전에 이 동네를 벗어나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곳은 이 큰길이나 오솔길이나 이미 그 경찰들이 쫙 깔렸겠는데 대체 어떻게 도망치죠? 네 그는 갑자기 한 가지 방법이 떠오릅니다. 그래 니네 길에서 검사하면 나를 지붕 위로 날아갈 거다. 네 그때의 집은 이 다들 단층이나 이 뭐 기와집이나 초가집이 많았죠. 왕랜칭은 비록 뭐 진짜로 날 수는 없겠지만 그 집들 사이를 뛰어서 넘어가는 건 문제가 없었죠. 그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붕 위로 올라가고 네 그리고 막 뛰어서 곁에 다른 지붕으로 그냥 확 뛰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그쪽 분위기를 살피며 살금살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지붕으로 뛰어 넘어가는 거죠. 난이도가 많아 보이겠지만 이 무술로 단련된 왕랜칭은 그것이 가능했답니다. 그렇게 한 시간쯤 뛰어 넘고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이제 날도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고 왕랜칭이 가슴은 점점 더 타들어갔죠. 그는 그때 이미 꽤 남쪽에 있는 남타동이랑 곳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이 동네 주민들은 살짝 뭐 돈 많은 부자였는지 집이 좀 높았다고 합니다. 그 높이는 7,8m가 됐다고 하니 뭐 아마도 2,3층으로 된 빌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또 다음에 집을 보니 또 단층으로 된 기와집이었다고 합니다. 뭐 더 이상 고려할 것도 없이 뒤로 물러나 막 고속으로 달려가다가 슝 하고 넘습니다. 네 그보다 더 멀고 이 아찔한 거리로 뛰어넘었던 왕랜칭이었기에 아주 그냥 자신있게 날아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이젠 하늘도 왕랜칭을 버렸는지 아니면 그 우수왕씨의 똥기운을 받았는지 왕랜칭은 붕 떠있는 상태에서 발이 나무까지 걸리게 되었답니다. 네 그리고는 볼품없이 그대로 확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곳은 7,8m나 되는 높이랍니다. 왕랜칭은 그로 인하여 그나마 다리 한쪽만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악물고 이 겨우 일어나 쩔뚝쩔뚝거리며 움직여 보려 했지만 더 이상은 무리였답니다. 이어 그때 그의 눈에는 한 창고가 보였습니다. 네 바로 이 사진 속의 창고이고 이 담장이죠. 왕랜칭은 그 쩔뚝거리는 다리를 끌고는 거의 2m나 되는 이 담장을 넘어 안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그 담장 안에서 숨을 죽이고는 30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밥은 한 끼도 못 먹었는데 때마침 폭우가 쏟아져 뭐 빗물은 좀 마실 수 있었겠네요. 하지만 대신 온몸이 흠뻑 젖어서 온 하루 있어야만 했죠. 왕랜칭은 그때 그 쏴아 하고 내리는 빗줄기를 맞으며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어 그렇게 굶주리고 온몸이 푹 젖어서 그냥 추운 환경에서 30시간을 보내고 새벽 1시쯤이 됩니다. 이젠 경찰들이 수사도 느슨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그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왕랜칭은 또 이를 악물고 그 담장을 넘고는 이 쩔뚝쩔뚝 거리며 겨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택시 하나를 잡아 타고는 30km 떨어진 꾀양현으로 가자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흔쾌히 오케이 했고 그렇게 뭐 별 문제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자 저 앞에는 경찰들이 이 오는 차량들을 하나하나 다 검문하고 있습니다. 왕랜칭은 이미 그 모든 걸 다 예상했었죠. 이런 식의 뭐 아예 검문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됐죠. 택시는 그들 앞에 섰고 택시기사는 밖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는 경찰들한테 담배도 권하고 여러 뭐 자격증들을 보여줍니다. 네 중국에서는 보통 남자들끼리 인사할 때는 이 담배 한 대를 건대주고는 불을 붙여줍니다. 네 그리고 그 경찰은 이 택시기사를 보고 어디 가냐고 물었고 택시기사는 꾀양으로 가는 중이라고 대답합니다. 경찰은 이어 그 담배를 물고는 조수석으로 쓱 다가갑니다. 야 내 경찰이다 신분증 내놔라 어디 가는 길이야? 네 솔직히 그때는 경찰들이 엄청 뭐 센려했어요. 갑질했어요. 왕랜칭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는지 꾀양으로 가는 걸 까먹고 꾸이 린으로 간다고 대답했답니다. 뭐? 꾸이 린으로 간다고? 택시기사는 꾀양으로 간다던데? 뭔 소리야? 네 신분증 번호 한번 불러봐라. 네 중국의 신분증 번호는 18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우기도 참 어렵죠. 하지만 자신의 신분증은 보통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랜칭은 그때 몸에 신분증이 6개나 갖고 있었으니 우물쭈물 했답니다. 야 아이들겠다. 아저씨 한번 내려봐. 네 이어 모든 게 잘못되었음을 느낀 왕랜칭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권총을 잡으며 내립니다. 네 하지만 그 다친 다리를 생각 못하고 그 다친 다리 때문에 쿵 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넘어지면서 그의 손에 있던 권총이 드러나게 되죠. 그걸 본 경찰은 총을 빼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팡 하는 소리와 함께 경찰은 쓰러집니다. 이어 그 주위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경찰 4명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팡팡팡 네 이제 뭐 2판 4판이라고 생각한 왕랜칭은 오는 족족 그냥 쏴서 쓰러들입니다. 그 4명 중 2명은 총알을 맞았고 다른 2명은 왕랜칭이 권총을 딱 잡고는 팔을 물었다고 합니다. 아야 아프다. 야 니네 어서 물어버린다 이거니? 나도 이빨 있다 이놈들아. 왕랜칭은 다리 때문에 일어는 못나고 이 주먹과 이빨로 그 2명을 제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검문소에서 이 도시락을 까먹고 있던 6명의 경찰들이 막 합세해서 총 8명이서 이 다리도 못쓰는 왕랜칭과 뭐 뒤엉켜서 사투를 벌입니다. 네 그렇게 20분 동안 사투를 벌인 끝에 겨우 제압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했죠? 네 그중에 한 경찰은 손가락 2개가 물려서 그냥 하마터면 끊어질 정도까지 됐고 뭐 또 코뼈가 부러진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가지 부상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80년대 화북을 날아다니던 산시 도적왕 왕랜칭은 드디어 잡힙니다. 그 잡힌 직후의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저 머리가 좀 길었을 때의 사진은 탈옥하기 전에 감옥에 잡혀 들어갈 때의 사진이죠. 왕랜칭은 경찰서 앞에서 도망칠 때부터 이 잡힐 때까지 총 6명을 총으로 쏴서 쓰러뜨렸죠. 하지만 그 6명은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었답니다. 왕랜칭이 다른건 다 잘해도 사격은 역시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어 경찰 측은 왕랜칭을 심문하자 모든 일을 그냥 시원시원하게 불었답니다. 뭐? 행정기관이 있었던 그 저외선 경보 금고를 니가 따르더라고? 야 이 헛소리치고 자빠졌네. 야 그거 밖에서 아무 흔적도 없이 열고 비밀번호까지 바꿨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인마. 네 이러면 또 왕랜칭이 그 자부심에 스크래치를 내게 된거죠. 야 니네 내 말 안 믿니? 그 금고를 그대로 내 앞에 한번 갖고 와봐. 그리고 기자들 많이 불러라. 내 어차피 총살 맞을건데 그 금고들이 허점들을 다 알려주지. 네 이어 정말로 왕랜칭 말대로 그냥 금고를 준비하고 이 기자들과 금고를 생산한 그 관계자들도 다 모였다고 합니다. 왕랜칭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아주 익숙한 설놀림으로 저외선 경보를 끕니다. 네 그리고는 손이 감각과 이 소리만으로 그냥 철컥하고 금고를 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금고 비밀번호를 바꿔놓고는 다시 철컥하고 닫았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10분도 안 걸렸죠. 그 모든걸 멍해서 쳐다보고 있는 금고 업체들 보고 야 니들이 아무리 금고를 뭐 탄탄하게 만들어도 이 세상에는 못 따는 금고가 있을 수가 없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어 그 저외선 경보 금고를 구입했었던 업체들은 다들 그냥 환불 요청을 했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건 제 생각인데요. 솔직히 그건 왕랜칭이었기에 가능한 거였고 이런 놈은 아마 100년에 한 명이나 그냥 나올까 말까 하겠죠. 뭐 그걸 갖고 그리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왕랜칭은 범죄 사실은 시원시원하게 다 얘기했지만 그 죽은 자들을 묻어놓은 곳은 입을 꾹 다물고 얘기 안 합니다. 네 16명 중에 그 몇 명은 불에 태우고 뭐 그냥 냅다 버리고 했는데 묻어둔 몇 구이 시체의 위치를 알겠으면 나도 뭐 사소한 요구가 있다 이겁니다. 맨날 요리 5개 좋은 술 좋은 담배를 달라 이거죠. 네 그리고는 맨날 잘 먹고 잘 마시다가 기분 좋으면 그 한 곳이 알려줬다고 합니다. 네 왕랜칭이 이렇게 시간을 끌 수 있었던 건 다른 원인도 하나 있습니다. 얘는 아마 이번 시즌에서 왕랜칭 못지않게 우리 여러분들한테 크나큰 재미를 갖다 줬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우수왕씨입니다. 우수왕씨는 지금껏 왕랜칭을 따라다니며 두 명을 죽였잖아요. 네 발차기 연습할 때 한 번 칼질을 연습할 때 또 한 번 그 두 번의 살인은 마무리를 예가한 거였습니다. 우수왕씨는 그때까지 안 잡혔으니까 이 우수왕씨까지 잡고 왕랜칭을 사형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 불쌍한 우수왕씨는 이제껏 어떻게 지내왔냐 우리 한 번 보겠습니다. 그때 공무원 벤치에 앉아서 그냥 한숨을 풀풀 내쉬며 왕랜칭을 기다리던 우수왕씨는 해가 저물어서야 여관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우수왕씨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온 하루 그냥 집에서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끝내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고향이 싼씨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는 싼씨에서 돈을 좀 빌려서 먼저 생활하려고 했는데 빌리려는 돈은 못 빌렸고 제일 친하다고 여겼던 진한테 신고를 받았답니다. 그리고는 또 한 발자국 차이로 아짜짜하게 잡히지 않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네 겨우 도망쳐 나온 우수왕씨는 옆집에서 자전거 하나를 도둑질하고는 그걸 타고 얼마나 그냥 달리고 달렸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밤을 새며 그냥 달리고 달리다가 찐청이란 곳에 도착했답니다. 우수왕씨는 이때부터 좀 맛이 갔던지 이상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얘는 그쪽에서 버스를 타고 그냥 무작정 종점까지 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종점에 도착하고는 다시 그 버스를 타고 원래 있었던 공수로 돌아갔답니다. 그렇게 맨날 그냥 버스를 타고 달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돈이 떨어지면 산림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운수가 똥이었던 우수왕씨는 터는 집마다 그냥 돈이 많지 않아서 여관비는 둘째치고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웠답니다. 그는 낮에는 그냥 뭐 대충 알아서 먹고는 밤에는 거지들 속에서 신문지를 덮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버티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답니다. 너무도 힘들고 배고팠겠죠. 이어 우수왕씨는 이를 악물고 결심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내 혼자 강도질 해보자. 왕엔 칭이 못한 강도를 내가 하면 내가 한 수 위겠네? 라고 지 혼자 생각하고도 지 혼자 흐뭇해 합니다. 이튿날 우수왕씨는 자전거를 타고 이 밖에서 목표를 노립니다. 이어 그는 한 2명 3년 차에 앉아가는 두 명이 20대 초반으로 돼 보이는 남자를 찜합니다. 그 두 명은 옷도 뭐 잘 입은 것 같았고 왠지 부티가 났다고 합니다. 요런 피레미 녀석 두 명 해치우는 것은 뭐 식은죽 먹기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우수왕씨는 그 두 명을 바짝 따라갑니다. 네 이 한참을 가고 3년 차에서 내리고 인적 없는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어이 아그들아 거기 서라 그 둘은 뒤에 아주 그냥 희한하게 못생긴 아저씨가 부르자 멈춰 섭니다. 야야 니네 있는 거 다 내놔라 들어 우수왕씨는 식카를 들고 당당하게 다가갑니다. 요런 조그만 놈들 상대하는 데는 권총이 필요 없었겠죠. 그 둘은 우수왕씨 그 덩치와 얼굴을 보고는 쫄았는지 아이고 아저씨 우리 피해미들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요 라고 했답니다. 그래? 뒤져서 나오면 1위엔에 한대다? 라며 그냥 뚱기적뚱기적하며 다가갑니다. 하지만 이때 그 중 한 청년은 우수왕씨가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우수왕씨 뒤로 잽싸게 달려갑니다. 네 그리고는 우수왕씨가 반응하기도 전에 걔도 칼을 뽑아 우수왕씨 목에 갖다 댑니다. 어이 못생긴 뚱땡이야 누가 누굴 강도해 어? 칼 버려라 들어? 우수왕씨는 그렇게 또 어쩌지도 못하고 잡히게 됩니다. 우수왕씨가 칼을 버리자 이 둘은 우수왕씨 전 재산인 52위엔과 권총까지 몽땅 그냥 다 털어갔다고 합니다. 이야 이놈아 이거 진짜 불쌍함이 극치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그렇게 털어가면서 또 우수왕씨를 우수왕씨를 귀싸대기로 몇대 날렸다고 합니다. 아마 우수왕씨는 그때 하늘을 바라보며 남자의 눈물을 흘렸겠죠. 처음으로 강도질한다는게 모든걸 빼앗겼으니 말입니다. 그때 우수왕씨는 또 큰형님 왕의 칭을 떠올렸겠죠. 이야 큰형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언제 이런 모욕감을 받아 봤겠니? 아 그때 내가 왜 큰형님한테 개겨갖고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다니? 그냥 그런 자신이 밉고도 미웠겠죠. 야야 됐다야 이 남방이나 가자! 북방 애들은 너무 위험하다야! 이런 조그만 누마들도 솜씨가 나보다 좋으니 여기서는 못살아남겠다야! 하고는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한곳에 가서 도둑질이 좀 되면 뭐 뭐라도 챙겨 먹고 또 운수가 안좋으면 거지 신수로 다녔답니다. 그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죠. 아니 하루살이 인생이면 그나마 남보다 즐기며 가야 되겠는데 얘는 이 길에 들어서기 전보다도 더 그냥 거지같은 나나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두달이란 시간을 개고생하고 드디어 난징에 도착합니다. 우수왕씨는 그곳에서 시원하게 씻으려고 한 사우나에 들어갑니다. 네 어서오세요 몇분씩... 아악! 네 그때 그 데스크 앞에 나타난 우수왕씨 모습은 정말로 이러했답니다. 네 이렇게 거지 모습이었는데 머리 스타일만 좀 달랐겠죠. 그 데스크 안내원은 얼마나 놀랐겠나요? 우수왕씨가 돈을 다 지불하고 들어갔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웠는데 왠지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이어 그녀는 수배 전단지를 하나하나 체크하자 야 요 놈 요거 우수왕씨구나 하고는 경찰에 바로 신고합니다. 경찰은 불이 나게 달려가서 우수왕씨를 잡았는데 그는 그때 그냥 원탕 안에 금방 들어갔을 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오자 야 내 이제 원탕에 들어왔는데 벌써 왔니? 라고 했답니다. 이 구절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우수왕씨까지 잡히자 재판은 금방 이뤄집니다. 1990년 8월 10일 왕앤칭 우수왕씨 짱더숭즈쥐인 4명은 사형을 판결받고 다섯날 뒤인 8월 15일 즉시 총살을 맞았다고 합니다. 네 이 속도가 겁나게 빠르죠? 이렇게 화북 제1킬러 산시 도적왕이자 타로왕이었던 왕앤칭의 모든 스토리는 막을 내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즌은요 이 분위기를 확 바꿔 저만의 스타일대로 삼국지 이야기를 한번 달달하게 풀이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빠이브오상과 료용 이야기도 그 다음에 준비할 테니 뭐 어차피 순서만 바뀔 뿐 다 하겠습니다. 항상 종일이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는 구독자 형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시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이제!